할게요. 자, 그럼 녹화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태인의 김수근이에요. 자, 이번주 사심역사 또 제가 주제를 준비를 해왔겠죠. 그래서 음, 사실 요즘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요즘 사심역사를 제가 주제를 뭘로 해야되나 솔직히 좀 고민이 많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그, 뭐냐, 그 백주년 티셔츠, 백주년 셔츠를 입은게 아니고 제가 좀 다른 셔츠를 입었어요. 오늘 제가 그 선정한 주제에서 좀 약간 막판에 언급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사람들이거든. 자, 그래서 자, 오늘 선택한 주제가 뭐냐면요. 바로 네. 역사로 바꾼 의사들. 네, 의사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시기에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우리가 지금 시점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상황에서 지금의 상황이란 뭐 네, 2020년 3월 17일, 18일 그 시점이 기준이겠죠. 그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현 시점에서 이 직업군의 사람들이 제일 필요로 하지 않을까. 음, 이 사람들을 우리가 제일 많이 필요로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번 주에 기획한 컨텐츠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이거를 좀 이틀 전에 생각을 해놨고 이거를 PPT를 만드는데 이틀 걸렸어요. PPT 만드는데 이틀 걸렸고 음, 좀 일단은 그 일부 일부 이 도입부 부분에서 도입부가 좀 생각보다 길어요. 음, 도입부가 생각보다 좀 길어가지고 이거를 제가 그 컨텐츠를 진행을 하면서 좀 어떤 식으로 좀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페이지에서는 제가 이 슬라이드를 빨리빨리 넘길 수도 있고 어떤 페이지에서는 좀 슬라이드를 좀 한쪽에다 두고 되게 천천히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자,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 그 이제 역사를 바꾼 의사들 해가지고 그 제가 생각하는 좀 이제 이 역사 그러니까 약간 좀 그 의학계에서 보는 역사적인 인물들하고요. 그 역사 그러니까 우리 같은 역사학자들 역사학자들이 보는 좀 약간 정말 뭔가 역사적인 의사들에 대해서는 좀 관점이 다를 수도 있어요. 음 뭐 아니면 여러분들은 흔히 이런 의사들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이런 사람이요. 뭐 이제 야인시대에 출연했었던 강승원씨가 이 백병원 의사를 담당했었던 네 그분으로 나오셨죠. 이 당시는 이제 2003년이었고 음 지금은 이제 17년이 흐른 시점에서 네 그 의사양반 역할을 했던 그 강승원씨 네 한번 소환해봤어요. 네 병원이요. 안심하세요. 지혈제를 썼고 응급수술을 했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했더니 시명이 아래쪽에 감각이 없으니 어찌 된 일이요. 네 그렇죠. 그 장면에서 시명은 고자가 됐죠. 음 근데 실제로 그 역사적으로 시명은 고자가 되진 않았어요. 제가 나중에 그 역사 그 역사 속의 고자들 스페셜도 제가 하긴 할 건데 네 거기에 시명은 안 나올 거 네 넘어갈게요. 음 자 지금 이제 유의사항에서 제가 원래 이게 제가 처음에 이 제목을요. 역사를 바꾼 의사양반이라고 할 뻔했어요. 근데 이제 좀 약간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이제 주제 제목을 의사들이라고 바꿨고요. 그 주제 제목의 의사양반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제 아무래도 그 S본부에서 방영됐던 특정 드라마가 있죠. 네 야인시대라고 그 야인시대 그 배역 이름에서 인용한 것으로 특정 직업에 대한 인식과는 네 별개예요. 그리고 이제 일부 표현들은 뭐 만일 그런 일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제 교육 컨텐츠가 노란 딱지를 받을 때가 있어요. 노란 딱지가 붙을 때가 있는데 이 노란 딱지를 좀 피하기 위해서 좀 일부 표현을 좀 돌려서 말할 수 있음을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음 그리고 제가 특정 직업에 대한 비한은 딱히 없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제가 이제 성당에 다니다 보니까 좀 특정 종교에 대한 견해가 좀 다를 수가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이제 종교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솔직히 그 역사 그런 역사적인 의사들과 관련해서 좀 특정 종교 출신의 의사들이 좀 많을 수도 있어요. 음 사실 좀 제가 인물은 몇 명 안 고르긴 했어요. 인물은 몇 명 안 고르긴 했으니까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이제 오늘 같은 이 컨텐츠를 할 때 이 사십역사 에서 가끔은 이렇게 직업탐구도 해보자. 음 사십역사 직업탐구도 좀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한번 오늘 이 테마를 준비해본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은 의사라는 직업이 뭔지부터 일단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좀 제가 음 장시간 PPT 작업을 해서 눈이 부신 관계로 조명을 살짝 낮추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뭐 그래봤자 여기 뒤에 크로마키 있어가지고 영향은 없을 거긴 한데 자 일단 의사는 환자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게 일이죠. 그게 직업인 사람들이고요. 이 의사라는 직업은 국가에서 면허를 인정을 해야지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사람의 고치는 능력치가 좋다고 해도 닥터 라이센스가 없으면 라이센스가 없으면 불법 의료 행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라이센스가 그 전세계 공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의사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의사 자격이 있어도 미국에서 병원을 개업할 수 없어요. 만약에 본인이 의사인데 미국에 이민 가서 의사를 개업을 하고 싶다 하면요. 미국에 가서 미국에 의사 자격을 다시 따야 돼요. 그런데 아무래도 국내에서 학력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 가면 아마 시험만 다시 치르면 될 거예요. 저도 정확한 건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제 사촌동생이 지금 의대에 다니고 있긴 한데 근데 이제 개가 나중에 의사 자격을 딸 때쯤에 그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어쨌든 그렇고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제 그러면 어찌 테님 혹시 그럼 해당 국가의 면허금을 취득하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했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의사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네 있어요. 그 혹시 여러분들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 드라마를 본방으로는 못 봤고요. 요즘 그 뭐냐 이제 방송사들이 그 옛날 드라마들 그 장면들을 모아서 올려주잖아요. 그런데서 이제 본 드라마들 중에서 그 부탁해요 캡틴 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 부탁해요 캡틴 이라는 드라마에서 중간에 그 비행 중에 그 비행 중에 만사계 산모가 갑자기 양수가 터져서 이 비행기 안에서 출산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장면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그 비행기에서 의사가 의사인 분을 찾아요. 응. 승객들한테 일일이 다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대요. 그 뭐냐 비행기를 타면요. 예를 들자면 그 영어를 좀 할 줄 알아. 외국어 능력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서 좀 몸 상태가 건강해 보이면요. 그 좌석을 그 비상으로 그 여는 문이 있거든요. 그 그런데 근처로 자리를 바꿔주는 경우가 있대요. 그 비상시에 그 다른 국적의 승객들을 대피를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그 드라마 장면에서는 이제 수면한 데까지 하고 자고 있었던 어떤 이제 여의사가 그 뭐냐 왜 이리 시끄러운지 그 물어보고 저기요 제가 소아과 의사인데요. 해가지고 가서 이제 그 출산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기는 해요. 참고로 의사는요. 일단은 면허가 있으면요. 그 자기 자기의 전공 과목이 아니더라도 다른 과목에 대해서 진료는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진료의 그 성과 여부는 장담을 할 수 없지만 일단 면허가 있으면 다른 과목 진료도 가능은 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과목을 전공한 의사더라도 만약에 비행기를 탔을 때 뭐 비행기에서 다른 만사기 환자가 그 출산을 출산이 임박했을 때 그 비행기에서 출산을 도울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비행기 그 의사가 그 네. 오랜만이죠. 그렇다면 그 비행기에서 그러면 특히 국제선 비행기면요. 그 의사가 그럼 해당 국가의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공에 있는 그 비행기에서 의료행위를 하면 불법이 아니냐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갈 때는요. 그 출발하는 공항에서 출국수속을 하고 나가잖아요. 면세점으로 나가잖아요. 출국수속을 하고 나서요. 도착하는 공항에서 입국수속을 하기 전까지는 치외법권이 허용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 안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거는 네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때는 응급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다른 나라 땅에서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의사가 미국 땅에서 응급환자를 발견하고 그 심폐소생술 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뭐냐 응급처치가 아닌 그 면허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했을 경우는 이건 불법에 해당돼요. 그거는 그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그 시대별 국가별로 명칭과 역할의 차이가 있어요. 보통 의사를 영어로는 박사를 뜻하기도 하는 닥터라고 부르죠. 응 그리고요. 현재 대한민국 의료법에서는 의사하고 한의사하고 치과의사하고 수의사하고 직업군이 다 달라요. 응 자격도 따로 나와요. 그러니까 응 기본적으로 다른 과목 진료는 할 수 있어요. 의사들은. 근데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는요. 특정 과목 전문이에요. 응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에서는요. 이 의사라는 직업군이 입과계열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오 지망 1위 직업군이에요. 입과계열 중에서도 상위권 학생들 아무래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현재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지원이 사실 의학적 지원보다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이런 기초과학 분야에서는요. 임원급 연구원들 중에서도 임원급이거나 아니면 대학의 교수가 아닌 이상 그 이공계 분야에 기초과학 이공계 분야에서 의사의 수익을 앞지를 수 있는 이공계 직업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렇다 보니 그래서 이과생들 이과생들 중에서 반에서 1,2등 하는 애들한테 어디 가고 싶어 어느 과 가고 싶어 하면 어디 의대 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거예요. 하지만 의대를 가려면 기본적으로 수능에서 국어 영역 수학 국어 영역 수학 영역 가형 그리고 영어 영역 그 다음에 한국사 영역 그리고 과학탐구 영역 까지 1등급은 기본으로 따야 되고요. 그리고 1등급을 따더라도 학교 내신 성적이 영 좋지가 않았다 하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거의 반에서 1,2등을 하더라도 의대를 가기가 힘들다. 아무리 못해도 반에서 1,2등 실력은 유지를 해야지 어디 의대 생각하고 있다 뭐 이런 거를 좀 약간 물어볼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로 취급되고 그리고 의대는요 다른 과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의대는 서울이 아닌 지역의 의대도 1등급이 아니면 가기 힘들어요. 다른 지역도 다른 지역도 다른 지역에서 다 그 보통 의대 같은 경우는요 대학 부속병원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 대학의 의대를 마치면 뭐 전문의 자격을 따기 위해서 자기 학교 출신에서 계속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그 가끔 예외도 있지만 특정 특정 지역의 의대들은 그 지역 출신들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뭐 그 지역에서 계속 먹고 살 사람들은 보통 그 지역 대학을 가잖아요. 서울까지 안 오지.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래서 보통 그 이제 우리나라 교육의 특성상 그 좀 다른 지역 다른 지역에 에서는 다른 지역의 사립대학들 중에서 진짜 유명한 대학은 몇 군데 없어요. 대표적으로 저기 그 원광대학교가 익산에 있거든요. 근데 익산에 있는 원광대학교가 유명한 이유는 재단이 원불교라서 그래요. 그리고 그 뭐냐 조선대학교가 광주에 있죠. 그래서 유명한 것도 있고 어쨌든 가끔 지방에 있는 사립대들도 그 유명한 학교도 있어요. 근데 지방 사립대들도 보통 한 3등급은 나와야지 가죠. 3등급은 나와야지 2등급 3등급은 나와야지 지방에 유명 사립대 갈 수 있고 지방에 유명 국립대도 한 2등급은 나와야지 가고 국립대들은 좀 세요. 국립대들은 등록금이 아무래도 싸다 보니까 그리고 보통 의대는요. 그 이제 대학의 그 재단이 보통 병원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의대를 운영하는 학교들은 어디든 다 세요. 그러니까 원광대학교 뭐 이런 학교들이 원광대학교 인재대학교 뭐 이런 학교들이 좀 사실 지방에 있는 그 사립대학교인데도 굉장히 그 커트라인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의대가 있는 학교라서 그래요. 당국대학교도 의대가 있어요. 참고로 당국대학교는 지금 이제 그 죽전하고 천안 이렇게 이원학 캠퍼스잖아요. 그 본교 분교 형식이 아닌 이원학 캠퍼스에요. 당국대학교는 그래서 그래서 당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대학이 모두 천안에 있어요. 참고로 이게 이건 TMI이긴 한데 제가 당국대 출신이라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 당국대학교 병원이 그 충남지역에서 최초의 대학병원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깐 뭐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당국대학교는 어쨌든 사립 사년제 종합대학 사년제 일반 대학 중에서도 광복 이후 개교한 학교들 중에서는 최초거든. 1947년 뭐 그렇다고 해요. 뭔가 좀 최초의 기록이 많아. 그 이원학 캠퍼스도 국내 최초예요.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의사가 이 극한 직업인 이유 자 인체는 이제 중세시대까지는 각종 형의사각과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었어요. 그래서 옛날의 의학은 형의사각을 다루는 직업에서 아프리가 시작되었고 그 이외의 방법으로는 사실 의사라든지 종교인이라든지 인체해석이 있어서 별로 구분이 안 됐었어. 예외에는 외과 음 진짜 상처를 치료하는 외과만 보통 내과 과목은 좀 주술적인 치료 이런 게 좀 많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세시대 르네상스 시대가 진짜 뭔가 혁신이 많았던 게 이 시대 이후로 진짜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각종 과학적인 연구가 많이 진행이 돼요. 뭐 여러분들이 그 이제 MBC에서 방영을 했었던 그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있죠. 역대 대한민국에서 그 역사 드라마 역사 드라마 중에 역대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다는 그 드라마 그 60몇 퍼센트 했죠. 야인시대가 50몇 퍼센트 였는데 어쨌든 그런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인체 해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근데 이제 그 허준이라는 드라마에서도 이제 그 허준 역할을 했던 정광열 씨가 이제 그 유희태 역할을 했던 그 이순재 씨 이순재 씨가 거기서 유언을 남겨요. 그리고 그 스승인 유희태의 시신을 해부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사실상 유희태는요. 이 이전에 소설에서 각색해낸 인물이에요. 물론 허준이 의학에 배우는 데 있어서 누군가의 스승은 있었겠죠. 뭐 그렇다고 해요. 어쨌든 뭐 허준이 실제로 그 해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뭐 어쨌든 르네상스 이후에 서양의학 기준으로 현대의학 기준으로는 이제 르네상스 이후로 각종 과학적인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어요. 참고로 그 인체에 관한 연구는요. 그 여러분들 레오나르도 다빈치 알죠? 그 사람도 관련이 있어요. 음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의사가 극한 직업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좀 시각적으로 잔인한 요소에 어느정도 면역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공포영화를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공포영화를 진짜 못 봐요. 그래서 제가 가장 최근에 봤던 공포영화로는 영화 곤지암이 있거든요. 참고로 그 영화 곤지암은 제가 뭐 이제 한나님하고 한나님 팬분들하고 그 이제 그런 몇몇 분들하고 같이 영화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근데 그 곤지암은 영화가 진짜 무서워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유튜버들의 관점에서 곤지암을 봤겠지만 하여간 그렇게 봤는데 진짜 보다가 무서워서 서로 손잡고 난리 났어요. 진짜 무서웠어. 그래서 어쨌든 그랬고요. 어쨌든 좀 그래서 의대생들 중에서 아마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하긴 한데 좀 뭔가 공포영화를 좀 가끔씩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좀 다소 잔인한 거에 어느 정도 면역이 있어야지 직업에 종사할 수 있어요. 특히 외상외과의 경우 외상외과의 경우는요. 외상외과라든지 이런 분들은 응급실에 근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니면 정형외과라든지 특히 응급실에 근무할 경우는요. 보통 외래진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좀 일반적으로 아픈 사람들은 그 외래진료로 오겠지만 갑작스럽게 쓰러졌거나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서 앰뷸런스 타고 실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런 사람들은요. 시각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못 볼 꼴을 보는 약간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특히 제가 복무했던 대대에서요. 좀 몇 가지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건 좀 사고가 있었다 보니까 이제 대대 의무병들이 의무대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의무병들한테 물어보면요. 되게 좀 생각하기 싫어하더라고. 아 물론 고참한테 물어본 건 아니고 후임병한테 물어봤어요. 왜냐면 내가 이제 상병 짬 먹고 나서부터는 의무병들이 다 후임이어가지고 그럴 수가 있었고요. 그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그랬고 음 그렇다 보니까 좀 의대 실습 과정부터가 좀 환자들도 많이 접하고 수술실 실습도 봐요. 근데 이제 이 의대생들이 실습을 하는 과정에서요. 그 출산 과정에서도 솔직히 실습생들이 보긴 하거든요. 근데 그냥 진짜 뒤에서 봐요. 응. 뒤에서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산모나 산모 산모의 입장에서는 되게 좀 그 제왕적임은 모르겠지만 그 자연분만 과정에서는 좀 그 이제 음부가 노출이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 음부를 통해서 아기가 태어나니까 근데 이제 그 진짜 그 분만을 담당하는 의사나 그 간호사들한테도 되게 그 좀 자신의 그런 그 신체를 보이는 게 되게 수치스러울 텐데 화물며 화물며 실습생들이 보는 것도 물론 어느정도 동의는 받아요. 대학병원에서는 대학병원에서는 동의를 받아요. 근데 이제 보통 대학병원에서 출산하는 경우보다는 아무래도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네 보통 다른 단위의 병원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제 요즘 출산율이 좀 내려가면서 산부인과들도 많이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줄어든다고 봐요. 참고로 이제 그런 여성 과목들을 전문 담당으로 하는 이런 곳들 저기 이제 그 동국대학교 옆에 이제 그 제1병원 있죠. 뭐 그런 데가 또 이제 그 여성의학 전문 아니면 저기 그 그 차병원 그 차의과학대학교 그 부속병원 있죠. 저기 뭐냐 언주역 언주역 맞지? 응. 신누인형 다음역 응. 그 언주역쯤 가면 응. 어쨌든 거기도 거기도 아마 여성의학 전문 이라고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데 그 여러분들 그 이제 뭐냐 생물학자로 그 식물학자 식물학자 맞나? 어쨌든 이제 그 자연 자연과학적으로 전공을 바꾼 이 찰스 로버트 다윈 찰스 로버트 다윈이 원래는 의대를 갔어요. 그 만약 그 여러분들 그 종의기원 그 진화론 그 했던 그 다윈 맞아요. 이 사람이 그 원래는 의대에 갔었어요. 원래 의대에 가는 이유가 가업이었어요. 할아버지도 의사였고 아빠도 의사였고 형도 의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다윈 그 찰스도 그 찰스도 이제 가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처음에 의대를 갔다가 그 가업을 이어받으려고 그 하다가 이제 뭐냐 아무래도 그 수술실에 그 이제 실습과정에서 수술과정을 지켜보려고 들어갔었어요. 근데 문제는 당시 이 찰스 다윈이 그 의대생일 때는 그때는 의학계에서 본격적으로 그 마취제가 쓰이기 전이었어요. 그때는 마취과가 없었어요. 지금은 지금은 이제 그 수술과정 자체가 그 본래 진료과목하고 마취과하고 협진 시스템이에요. 그 마취과 의사가 따로 있어요. 마취과 의사가 따로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무릎수술을 받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때 척추 마취를 했거든요. 어쨌든 척추 마취 했기 때문에 되게 의식이 살아 의식이 눈이 떠져있는 채로 그 수술실 소리 다 들리고 그 아래쪽의 감각이 없는 약간 그런 느낌 속에서 수술을 했는데 그 솔직히 좀 공포스럽더라고 근데 하물며 자기 몸에 칼이 들어가는데 칼이 들어가고 살을 쬐는데 누가 안 아프겠어요. 무섭지. 그거를 보고 너무 그 좀 PTSD 약간 그런게 있었대요. 그래서 다윈이 그 이후로 이제 그 영국의 케임브리지시에 있는 그 케임브리지 대학에 가가지고 그 원래는 이제 그 신학을 배우다가 신학을 배우다가 지금의 그 박물학자로 진료를 바꾸게 되죠. 그렇다고 해요. 자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의사들은 직업병으로 PTSD를 달고 사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은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케이스에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힘들겠지만 그 더군다나 사람을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치료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좀 본인의 치료 본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그 치료의 한계가 있어서 이제 상급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지만 만일 자신이 그 치료를 하다가 의료 의료 사고가 발생해요. 의료 사고가 발생하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의료 사고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맡았던 환자가 사망 판정을 받을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사망 판정을 나올 때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만약에 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질환이 있는 경우는 환자의 보호자들도 다 이해는 해요. 이미 그 상황이 됐구나 하면서 체념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요. 그런데 신해철씨 같은 경우가 의료 사고로 세상을 떠났잖아요. 신해철씨 같은 경우는 의료 사고 케이스였는데 그렇게 의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더 이상의 자세한 과정을 생략하도록 설명을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진짜로 자기가 맡았던 환자가 죽었고 그러면 후일증이 시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 중환자 이 병동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사망판정을 받는 환자들을 많이 접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다 보면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도 있대요. 그리고 이제 사실 내가 친할머니가 친할머니가 요양병원에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친할머니 안부인사차 갔었을 때 그때가 명절 때 한 번 갔잖아. 그때 명절 때 한 번 갔는데 그 과정에서 그 같은 날 그 내가 친할머니 안부인사 갔던 날 같은 병동에서 그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나가는 장면이 모습을 본 거예요. 내가 그때 그 모습을 봤는데 진짜 막 유족들 아무 말도 못하고 막 근데 거기서는 막 소리내서 울지는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이미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보통 그런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요. 그분들의 경우는 케이스가 되게 좀 되게 차분하게 떠나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들은 우리 같은 경우도 친할머니 보낼 때는 솔직히 이제 우리 그 직계의 사람들 중에서는 막 정말 막 오열하고 울고 막 그런 사람들은 없었어요. 다들 몇 년 전부터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친할머니 같은 경우는 마음의 준비를 했다 보니까 그 되게 차분하게 그 친할머니 보내드렸는데 막 입관할 때 할머니 잘가 이러면서 음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작년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요. 그땐 좀 충격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할머니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좀 그 달고 살던 지병들이 있긴 있었는데 그 그냥 집에서 심장마비로 간 거라서 아무래도 그렇게 갑작스럽게 갈 경우는 다들 충격이 있잖아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친할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대낮에 가셔가지고 대낮에 가셔가지고 다들 오전 중에 조기 퇴근하고 오전 중에 조기 퇴근하고 갔고요. 그 다음에 이 오전 중에 조기 퇴근하고 갔고 그 뭐냐 그 외할머니 같은 경우는 저녁에 가가지고 그래서 저녁에 가가지고 이제 좀 정말 그날 다들 저녁에 그 뭐냐 그 이제 외갓집이 구례예요. 그 전라논도 구례군 그 구례 읍에 있는 그 병원 장례식장까지 진짜 달렸어요. 그날은 그날 진짜 달려가지고 그때 그때 이제 한 자정쯤에 병원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엄마가 진짜 펑펑 울었어. 진짜 다들 갑작스럽게 가니까 엄마가 펑펑 울고 그 다음에 몇 시간 뒤에 나랑 동갑인 외사촌 있다 그랬잖아요. 그 친구가 도착을 했는데 그 친구 완전 오열하고 음 하여간 뭐 그랬어요. 그랬고 이제 흠흠 흠 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좀 그 이후에 좀 되게 뭐냐 좀 뭐라 해야 되니 어 다들 어느 정도 조금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음 어쨌든 그래요 음 뭐냐 그 어쨌든 외할머니는 되게 갑작스럽게 가가지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이제 그 빈소에 도착했을 때가 다음날 다음날 새벽에 도착했으니까 그래서 진짜 그날 하루가 빡셌어요 어 왜냐면 갑자기 이제 저녁에 빈소 차리면 다들 그날은 못 오지 그날은 보통 읍에 있던 사람들 정도가 오고 다들 이제 그 다음날 왔죠 그래서 그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손님 받을 때 진짜 그날 빡셌어요 근데 빡셌고 그 하여간 이제 그랬었고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시골지역이다 보니까 다행히 이제 밤새서 막 빈소 지키고 그럴 것까진 없었고 다들 빈소 앞에서 잤지 하여간 그랬고 어 어쨌든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뭐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다 음 그래서 진짜 그 정말 그 이런 좀 이 호흡기내과 호흡기내과라든지 뭐 순환기내과 순환기내과일 거예요 그 혈관 심장 및 혈관질환 관련이 순환기내과 이런 데라든지 아니면 진짜 약간 내과 과목이거나 응 내과 과목이거나 아니면 이제 외상외과 아니면 응급실 보통 이런 과목으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그 좀 이런 경우가 좀 많아요 좀 좀 위험한 과목들 자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의사 면허를 받으면요 일단 자신의 세부 세부 전공이 아니라도 다른과 항목의 진료를 할 수는 있어요 음 그렇고 그 그래서 이제 일반이들 그 일반이들은 그 동네병원 개원은 할 수 있어요 일반이들은 보통 동네병원 개원은 할 수 있고 그리고 보통은 어느정도 이제 자기의 그 그런 유명세 이런거 자기의 능력치 이런거는 증명해야 되잖아요 보통 동네병원에도 그 학회 일정 이런것도 가야되고 음 그래서 보통 이제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하죠 그래서 처음 1년동안의 인턴과정은 수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지던트가 돼요 전공이 그 이제 레지던트들은 보통 이런 경우에요 그 레지던트들은 누구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큰 병원을 가요 큰 병원을 가면요 그 이제 보통 우리가 담당 외래진료를 보는 그 선생님은 전문이에요 큰 병원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요 이제 담당 전문의가 그 순회진료를 해요 병실에서 순회진료를 하고 그 그 담당 전문의의 순회진료 이외의 시간대에는 보통 레지던트들이 보조를 해요 다른 시간대에는 내가 입원했을 때 그거는 이제 겪어봤으니까 알지 그래서 그때 내가 레지던트 의사들 진짜 많이 봤어 진짜 레지던트 의사들 막 몇 명씩 막 만나고 뭐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면 전문의 시험을 통해서 이제 전문의가 될 수 있어요 특정 과목에 그래서 특정 과목을 전문적으로 진료할 수 있고 그 그 이후 특정 세부 분야에 대해서 추가 수련을 하게 되면 전임의가 될 수 있어요 보통 그 그런데 자 그럼 이제 의사들이 보통 군복무를 일반적으로 하진 않아요 음 그래서 의 의학과 관련된 군복무는 어떤 그 역할 그 병과 및 보직 이런 게 있냐면요 일단은 의무병 보직이 있어요 의무병 군사특기 번호로는 4111 변제거든요 군사특기 4111이 의무병이고 그 4114가 약재병 음 보통 대대 단위의 의무실에는요 그 4111 의무병 보직 1명 4114 약재병 보직이 1명 이렇게 들어와요 보통은 그렇구요 그 그래서 이제 의무병들은 그렇게 들어가고 근데 내가 있던 대대가 그랬어요 4111 1명 4114 1명 그리고 이제 의무부사관 군사특기가 4111 세자리에요 음 그래서 의사면허를 취득 그 취득하기 전에 보통 입대를 하는 병사들도 있어요 왜냐면 보통 군의관보다는 군의관이나 의무부사관보다는 의무병으로 입대하는 게 군복무가 짧거든 육군 요즘 1년 몇 개월 하잖아요 음 그래서 일단은 그 제 후임병 중에서 약사 자격까지 딴 다음에 군대를 온 친구도 있었어요 나보다 형이었어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왔다 보니까 나보다 한 살 형이 오더라고 약사 면허증을 갖고 왔었어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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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특기가 바로 약재가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약재가 됐고 그 그래서 약재병 분류가 되고 그 의무병 중에 누구누구가 있었냐면요 내 의무병 중에서 이제 선임병 선임병이 그 대학을 그 이제 그 사람이 걔가 이제 부산 출신이었거든 저녁 이후로 만난 적 없는데 음 어쨌든 걔가 이제 부산 출신이에요 그 부산 출신인데 그 그래서 이제 대학을 부산에서 다니다가 군대로 온 거야 근데 걔가 전공이 안경 쪽이었어 전공이 안경 쪽이다 보니까 그래서 군사특기가 의무병이 된 거야 어 실제로 그 군대에서요 그 방독면 안경 막 이런 거 관련 그 업무도 의무병이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흔히 이제 아무래도 그 스타크래프트에서 그 테란의 그 유닛 수로 인해서 우리는 보통 의무병들을 메딕이라고 부르죠 실제로 의무병의 영어는 메딕이 맞아요 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 메딕이라는 명사가 그 유명을 해지니까 음 그렇게 됐고 음 그래서 그래서 꼭 의대를 안 가더라도요 약간 그 의학 아니면 보건 아니면 이제 생활 약간 생활의학 가정의학 뭐 이런 거 관련 전공자들 그러니까 안경 쪽 전공을 하거나 안과잖아 안경 쪽을 전공하거나 뭐 아니면 치위생과 뭐 이런 거 각종 보건 뭐 이런 거 관련 전공을 한 남자들도 보통 의무병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남자들도 그 간호대를 다니고 하지만 그 그래서 남자들 중에서도 간호장교 간호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군병원에서 내가 진짜 남자 간호장교 진짜 본 적 있어요 거의 맨날 봤어 남자 간호장교가 있었어 정형외과 병동 담당에 남자 간호장교가 있었고 이 되게 신기했어요 남자 간호장교가 있었고 그렇고 이 그 다음에 그 뭐냐 어쨌든 되게 신기했고요 그 군병원 가면요 군병원에 가면 보통 그 뭐냐 본부 근무대가 있고 후송중대가 있어요 본부 근무대하고 후송중대가 있는데 그 이제 병원을 운영하는 기간병들이죠 그래서 군병원에 군병원 운영하는 기간병들 당연히 각종 여러 보직들 많아요 경계 근무하는 보직들도 있고 뭐 취사병들 당연히 있고 그리고 그 행정병들도 당연히 있고 그런데 보통 아무래도 군병원에서는 의무병 보직인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이제 군병원의 의무병들은요 그 삼교대에요 군병원의 간호장교대도 삼교대거든요 간호장교대 삼교대고 의무병도 삼교대에요 아무래도 의무병도 삼교대 근무를 해요 그래서 그 보통 주간 근무를 하면 그 한 아침 8시 일과 시작하는 시간에 출근을 해가지고 한 그 중간에 점심시간 빼고 한 5시까지 5시까지 일과보고 퇴근하는 의무병들이 주간병이고 그 주간 주간 그 일과고 이제 전반야하고 후반야가 있어요 이제 군대 용어로 전반야는 이제 전반야가 보통 이 전반야가 한 오후 4시 5시 한 오후 5시 아마 투입일거야 오후 5시에 투입해서 그 이제 야간이죠 한 자정 한 자정 한 시 한 그때쯤에 교대해요 음 한 자정 전으로 교대를 해요 그 그 사람들이 전반야고 보통 병원 용어로는 이제 뭐냐 주간 뭐 미드 나이트 이런 근무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나이트 근무가 후반야고 나이트 근무들은 진짜 심야시간에 투입돼가지고 다음날 아침까지에요 음 후반야는 다음날 아침까지에요 그래서 보통 전반야 그 의무병들은 전반야를 근무를 하게 되면요 어차피 병사들 군대에서는 그 경계근무 이런거 의무가 있거든요 음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근무가 없더라도 근무 비번이기 때문에 그냥 그 사실상 근무를 해야 된다고 분류가 되고 그래서 전반야를 투입이 되면 그날 이제 전반야에 투입이 되면 그거죠 그 뭐냐 밤에 한 두세시간 정도 자는 시간이 줄어들겠지 대신에 오전에 일과 투입을 안하기 때문에 그 그 사람들은 낮에 일과 투입을 안하기 때문에 이제 낮에는 뭐 개인정비를 할 시간이 있겠죠 생활관에서 개인정비를 할 시간이 있겠고 그 다음에 후반야 투입을 하게 되면요 그 후반야에 투입한 사람들은 다음날 아침에 복귀를 해가지고 이제 그 근무 취침을 할 수 있어요 이제 한 몇시간 정도 잘 시간을 줘요 한 두신가 세신가 그때까지 어쨌든 뭐 그렇게 의무병들 군병원 의무병들은 삼교대 근무를 해요 사교대인데도 있어요 어쨌든 그 대학병원은 사교대인 경우도 있긴 한데 어쨌든 군병원 기준은 삼교대 자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의무부사관 각종 뭐 관련 분야 전공하고 부사관으로 입대하는 사람도 있고요 음 그리고 그 그 다음에 이제 군의관 군의관들은 보통 수련의 과정까지 하고 장교로 입대를 해요 보통 수련의 과정까지 하고 장교로 가는게 그 군의관들은 3년복무이기 때문에요 그 이제 의사경력 3년을 인정을 해줘요 군의관들은 3년복무에요 단기복무가 3년이고요 진짜 군의관대 중에서 한 한 진짜 1% 정도가 장기복무를 해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군의관이 되는 방법 당연히 의사자격을 따야 되겠죠 그래서요 그 의대를 가면요 의대를 가면요 진짜 의대 졸업할 때까지 군대를 안 가는 케이스가 많아요 빡세게 다 그 수련의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군대를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 보통 병사하고 부사관들은요 똑같이 훈련소로 입대를 해요 그래서 그 부사관 후보생들은요 음 그 만약에 그 부사관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에요 아니 세 가지 어떻게 세 가지 아니 네 가지다 부사관은 총 네 가지가 있는 게 이 아이의 입대부터 부사관으로 신청해서 합격해서 입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입대부터 부사관 할 경우에도 육군훈련소에서 똑같이 병사들과 똑같이 오주 기초군사훈련을 받아요 이거는 군인화 과정이라고 해요 군인화 과정에 기초군사훈련 똑같이 받아요 병사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오주 육군훈련소에서 오주 훈련이 끝나면요 부사관 후보생으로 신분이 전환이 돼요 장정 훈련병 그 부사관 후보생으로 신분이 전환돼서 바로 아마 저기 전주에 있을 거예요 전주에 있는 부사관 육군부사관 육군부사관학교는 보통 전주에 있어요 그 전주에 가서 이제 부사관 신분화 과정을 거쳐요 그 여러분들 그 진짜 사나이의 그 부사관 학교 그 나온 적 있잖아요 경예구 엄청 길죠 충성정통해야따란다 그 부사관 학교 맞구요 그래서 그 부사관 후보생끼리는 상호존대에요 왜냐면 그 부사관 후보생으로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케이스가 되게 다양한게 그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육군훈련소 5주 마치고 바로 부사관 학교로 온 케이스도 있구요 그 병사로 복무하다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병사로 복무하다가 부사관을 하려면요 최소 1병으로 진급을 하고 나야지 부사관 지원자격이 생겨요 그 최소 1병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진짜로 내 후임 중에서 1병으로 진급하자마자 그해 첫 번째 부사관 모집에 지원을 한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이제 부사관학교 입소 시기가 내 전역 한 달 전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내 후임이었던 애한테 내가 충성 누구 하사님 하고 경계를 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아니 내부대로 왔거든 걔가 내가 전역한 다음에 그래서 내가 말년 그 말년휴가 가기 전에 걔가 이제 부사관 학교를 입교를 한 거예요 나중에 내가 심심해서 내가 소대장 싸이월드에 몰래 들어갔었다 댓글을 안 남기고 근데 걔가 부사관으로 임관하고 나서 그 그대로 그대로 바로 전입을 온 거야 근데 보통 자기의 출신부대로 전입을 가는 경우도 가끔은 있어요 왜냐면 병과가 보병이 아니고 군수였거든 탄약병과 였기 때문에 그냥 탄약때들을 간 거예요 그 탄약병과 291 탄약부사관들은 291이거든 어쨌든 그래서 그 탄약으로 간 거야 어쨌든 뭐 그렇게 됐더라고 그래서 와 글로 갔구나 어쨌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군의관 장교되기 위해서도 똑같이 군사훈련은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뭐냐 보통 장교들이 제일 많이 가든 케이스가 사관학교잖아요 사관학교는요 사관 후보생이 4년이에요 대학하고 똑같아요 특차대학이기 때문에 똑같고 똑같고 그래서 이제 사관학교 4년 그런 것처럼요 육군 학생 군사학교가 있어요 괴산에 있어요 괴산이면 솔직히 충청북도에서 되게 오지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 문경세대 건너는 그 길목이에요 문경세대 길목이에요 괴산이면 참고로 그 국군체육부대가 문경에 있죠 어쨌든 오지에 있어요 이 육군학생 군사학교로 가가지고 그 오주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국군의무학교로 가요 옛날에는 국군군의학교 였대요 지금은 국군의무학교로 가서 신분화 과정을 가요 그래서 이제 군의관 후보생들은 신분화 과정으로 가고요 이 보통 우리 병사들 중에서 의무병으로 갈 때는 육군훈련소 에서 국군의무학교로 가요 육군훈련소를 마친 다음에 그래서 3주 신분화를 해요 신분화 과정을 마친 다음에 자대로 가요 그렇다고 해요 그렇고 이제 그 아무래도 훈련기수가 같아도요 임관할 때 계급이 달라져요 왜냐면 그 근데 부사관 같은 경우도 음 부사관 같은 경우도 되게 케이스가 많아요 그 아예 부사관으로 입대한 사람들이 있고 그 방금 얘기한 대로 일병을 일병으로 진급한 다음에 부사관학교에 온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전역했다가 그 병사로 전역했다가 부사관을 직업으로 하고 싶어서 재입대한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부사관으로 전역했다가 그니까 부사관이나 장교로 전역했다가 다시 재입대한 부사관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부사관으로 전역했다가 재입대하면 다시 하사가 되고요 그 그리고 장교로 전역했다가 다시 부사관으로 입대하게 되면 중사로 임관하게 돼요 음 어쨌든 뭐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나 그때 그 내가 한 병장 될 때쯤에 재입대한 부사관들 몇 명 봤어요 그리고 보통 장교로 임관할 때도요 보통 일반적으로 장교로 임관하면요 그 보통 장교로 임관하면 소위 임관인데요 그 병사나 부사관 출신의 간부사관이 있어요 그 병사 부사관 출신의 간부사관이 있는데 간부사관의 경우 병사들은요 상병 이상이 지원할 수 있어요 상병 이상 그러니까 군대 1년 이상 복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1년 이상 복무를 해야지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간부사관으로 임관을 하게 되면 임관할 때의 계급이 중위예요 중위로 임관하고 그 군종 장교들이 보통 임관할 때 중위로 임관해요 군종 장교들이 중위로 임관하는 게 보통 그 뭐냐 각종 그 종교계에서 그런 성직자 선교자 이런 그 자격을 따는데 보통 군대를 갔다 오거든요 제2대를 하거든 그래서 그런 짬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사들은 목사나 스님들은 제가 알기로 중위로 임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부님들은 보통 대위 임관이에요 신부님들은 보통 대위 임관이고 그 하여간 그래요 그리고 군의관들은요 그 임관 시점에서 의사경력 3년 미만이면 중위 임관이고요 의사경력 3년이 넘어가면 대위가 돼요 보통 의사경력 3년 이상이면 음 보통 전문의 자격을 따고 입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그래서 보통 이제 전문의 과정을 전문의 자격으로 군대를 오게 되면요 군병원으로 가요 군병원의 특정 과목 진료를 봐요 그런데 보통 그 짬이 3년 미만이라서 중위로 임관하게 되면요 그냥 저기 대대 야전부대로 가요 대대 야전부대로 가거나 아니면 좀 연대급 의무 중대 이런 데를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대위로 임관한다고 했잖아요 3년 차 이상이면요 그래서 중위 임관을 하면요 얄짤없이 대대군의관이에요 대대군의관이 편제가 중위예요 그 보통 대대에서 참모들이 편제가 중위 아니면 대위예요 보통 이제 좀 그 정작과장이 편제가 대위예요 그쪽이 좀 짬이 세요 정작과장 편제가 대위고 그 뭐냐 그 우리 탄약대대 이런 경우에는요 지원통제과장 편제가 원래는 편제가 소령내지 대위 편제예요 그 소령내지 대위 편제였는데 이제 우리 대대는 되게 특이하게 편제를 뭐냐 대위진까지 된 장교를 넣더라고 응 대위진을 지원통제과장에 넣더라고 물론 결국 그 사람 그 지원통제과장 있는 동안에 대위로 진급을 하긴 했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대위 진급하고 그냥 다른 부대 안 가고 그 부대에서 중대장까지 했어요 나 말년 때 나 이제 말년 말년 휴가 가기 직전에 그 사람이 이제 그 그 내 이제 그 대대 내 이제 중대장으로 보직을 옮기더라고요 중대장이 됐고 보통 원래 대위진급하고 첫 번째 처음 맡기는 보직이 중대장이에요 중대장 한 번 시키지 그렇고 그래서 이제 보통 군의관이 대위로 임관을 하게 되면요 전문의면 군병원으로 가지면요 전문의가 아닌 군의관들은요 이 야전 부대로 가는데 연대급으로 가요 연대급 부대로 가요 왜냐하면 대위로 임관을 해버리면 몇 년 동안 군복무를 해야 되는데 대대에 있기에는 좀 그렇지 대대는 군의관 편제가 중위인데 그냥 그렇고 이 그래서 이제 보통 그 계속 연대급 군의관으로 가고요 그 연대에서는 보통 이 의무실이 아니고 의무중대에요 연대에서는 의무중대에요 그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의무실장이 중위편제고 그 다음에 그 의무중대장이 대위편제기 때문에 중대장은 대위니까 중대장이 대위편제기 때문에 보통 그 대위임관한 군인관들은 이제 의무중대로 가죠 그 제가 이제 그 군수지원사령부에 있었는데 군수지원사령부는 군수지원사령관은 준장이에요 군수지원사령관은 준장인데 보통 원래 연대장 편제는 대령이거든요 음 보통 대령들이 연대장을 하는데 그 뭐냐 군수지원사령부에 의무중대가 있지 않아요 군수지원사령부에 우리같은 경우는 그 본부근무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통신중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버스중대가 있었어 근데 그 통신중대는 그 본부근무대 산하가 아니었고요 그 본부근무대 안에 아마 내가 알기로 버스중대가 있었을 거야 음 어쨌든 그 어쨌든 그래서 이제 본부근무대 본부근무대는요 근무중대가 아니고 대잖아요 그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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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부대가 대대인데 그 보통 그 부대 단위로 대라고 하는 경우는요 이 대대는 아니에요 보통 야전으로 가면 대대고요 보통 이제 사령부의 기관병들을 통솔하는 부대가 대예요 음 그래서 보통 이런 그 대를 지휘하는 대장은 소령 편제예요 그래서 다른 대 같은 경우는 다 중대장 대위를 시키는데 그 뭐냐 그런데 대를 시키는데 본부대장은 소령이에요 본부중대가 아니거든 연대에 가면 본부중대가 있는데 대대나 연대는 본부중대인데 보통 이제 사령부 사단 군단 이런 데는 본부중대가 아니고 본부대예요 음 사단 군단 이런 데는 다 본부대예요 그래서 본부대장은 소령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사단급 가면요 본부대가 있고 의무대가 있어요 그 본부감 그 사단본부 가면 의무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 의무대 군단 의무대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의무대장이 소령군이 걸려요 근데 보통 그 소령으로 의무대장인 경우 어쨌든 이따가 좀 설명을 할게요 케이스를 좀 이게 케이스가 좀 길어요 자 그리고 일반 병과를 임가는 소위가 병과를 군의관으로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교육과정 그 국군의무학교 가서 교육과정에서 중위로 진급시켜줘요 그렇고 그래서 보통은요 이 뭐냐 의사 자격증을 따자마자 오거나 아니면 인턴은 인턴은 수료하고 군대리 입대를 하면 중위 1호봉으로 임관을 해요 1호봉 그 1년차에요 장교 1년차로 중위 임관을 해가지고 전역할 때 대위로 전역을 하고요 그리고 그 레지던트까지 하고 입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사경역 3년차에서 5년차가 입대를 하게 되면 그 대위로 임관시켜요 그래서 보통 장교 3호봉으로 임관시켜서 대위로 임관해서 대위로 전역해요 보통 이런 레지던트까지 하고 온 군의관들이 보통 연대급 군의관으로 가요 연대급 군의관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 이제 경력 7년 이상 하고 온 그 의사들이 가끔 있어요 보통 이 사람들은 전문의 석사 이상은 따고 온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전임이사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 장교 5호봉을 임관시켜줘요 대위로 임관시켜줘가지고 단기 근무로 전역을 할 경우 소령으로 전역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소령으로 전역을 하기 때문에 가끔 사단 의무대장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경력 군영까지 하고 입대하면 바로 소령이 될 수는 있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병역 연기가 가능한 기간이 한 개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보통 그 보통 중의로 임관해서 대위로 전역하는 군의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이제 전문의 그 레지던트까지 하고 오면요 보통 대위 3호봉으로 임관을 해가지고 그 저기 뭐냐 군병원 전문의로 가요 군병원 전문의로 가가지고 그 경력을 쌓는 경우도 많아요 보통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실제로 소령으로 입대하는 경우는 별로 거의 없어요 그 우리나라 그 병역 연기가 가능한 기간이 있고 보통 우리가 그 의대를 정말 고3때 재수를 안하고 의대로 바로 와가지고 휴학 없이 진짜 막 그런 경력을 쫙쭉쭉쭉쭉 쌓고 입대를 하면 가능하긴 해요 보통 생일 빠른 뭐 이런 경우가 있었어 근데 요즘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죠 빠른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중2군의관들이 저녁 3개월 전에 대위를 달아주기는 하는데 요즘 진급 잘 안시켜줘요 그리고 근데 이제 우리 대대 같은 경우는 보통 말령 군의관들이 말령 말령 군의관들이 1년 채우려고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 우리대는 진짜 말령 군의관들이 그 1년 채우려고 왔다가 그 그냥 1년 채우고 전역하더라고요 보통 군의관들이 4월 말 5월 초 그때 전역해요 그렇고 이제 그 보통 군의관 군의관 장교 출신 예비역들은요 그 만 40세가 되기 전까지요 전역 당시 계급의 계급 정령까지는 동원운용 편성이에요 민방위 편성이 되게 늦어요 장교 출신들은 그래서 그 뭐냐 우리 병사 출신 예비역들은요 그 예비역 4년차까지는 동원훈련을 가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지역 예비군 훈련 그 하루 단위로 몇 번 나눠서 가는 걸로 나눠 편성이 되잖아요 음 그래서 사실 군대를 빨리 갔다오고 최대한 그 복학해서 시간을 좀 많이 끌면 학교 예비군으로 시간을 다 끌 수 있어요 학교 예비군으로 학교 예비군은 하루면 되거든 음 나는 학교 예비군은 한 번밖에 못 갔거든 그렇구요 근데 간부로 전역하면요 그 뭐냐 간부로 전역하면 그게 돼요 그 간부로 전역하면 그 전역할 때까지 어 전역 그 뭐냐 간부로 전역하면요 그냥 얄전히 계속 동원훈련을 가요 그리고요 그 중위로 전역하면 연금이 나오는데요 소령으로 전역하면 연금이 없어요 연금이 나오려면 중령부터 나와요 그 장교들은 장교는 중령부터 나오고요 그리고 보통 부사관들 중에서 장기복무 부사관들은 보통 사고로 짤리지 않는 한 그 장기복무 통과하게 되면 앵간하면 원사까지 가거든요 앵간하면 원사까지 가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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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사관들은 보통 원사까지 가서 전역하면 연금 나와요 원사까지 가면 연금 나와 보통 원사가 될 때의 짬이 보통 중령되는 짬하고 비슷하거든요 하여간 뭐 그래요 거의 한 그 6급 공무원 아니다 5급이다 거의 거의 5급일 거예요 원사가 내가 이기로 아닌가 뭐 어쨌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준사관이 있어요 준사관은 상사부터 지원할 수 있고요 보통 준이들은 전문직이에요 특정 분야 전문직이라서 준이들은 연금 그냥 나올 거야 음 준이들은 짬대로를 해주거든 음 그렇고 그 근데 소령들은요 그러니까 예비역도 진급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소령으로 전역할 경우 전역 후 6년 뒤 예비역 진급심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예비역 중령이 될 수는 있어요 음 그러면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예비역 중령이라면 그러니까 소령으로 전역하면 보통 그렇게 되더라고요 음 자 그렇고 그 그리고 이제 제가 복무했던 육군 기준으로 대대의 의무실장이 중위 편제고 대대 의무중대장이나 군병원 전문의가 대위 편제 상급분대 의무 근무대장 아니면 군병원 과장이 소령 편제예요 그 군병원 부장은 중령 편제예요 음 군병원 부장이 중령 편제고 보통 군병원에서 중령까지 군병원에서 장기 복무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군병원장은 대령 편제예요 음 군병원은 연대급이에요 군병원은 그 연대급이라서 이제 편제가 대령이에요 음 편제가 대령이고 제가 군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는요 그 대령이 외래진료를 봤어요 병원장이 병원장이 왜 외래진료를 받냐면요 이 병원장이 정형외과 출신이었거든요 정형외과 출신이다 보니까 그 군병원이 정형외과가 제일 빡센 거 알죠 군병원은 정형외과가 제일 빡세가지고 그 그 군병원은 정형외과 수요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만약에 자기가 그 의사인데 군의관으로 좀 경력을 쌓고 싶다 하면요 그 정형외과는 정말 군대에서 경력 쌓기 딱 좋아요 정형외과 전문의는 군대가 아무래도 정형외과 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음 그래서 진짜 이건 약간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군의관 군의관에서 군의관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 그 경력을 쌓 군의관을 쌓고 나가면요 그 다른 건 모르겠고 그 전방 십자인대와 관련해서는 전문가가 되서 나가요 진짜로 진짜 정형외과 전문의들은요 군의관을 하게 되면 십자인대 부분에서는 진짜 이 케이스 저 케이스 다 보고 나가요 그 군병원에서부터 그 무릎수술 제일 많은 케이스가 십자인대거든 그래서 그 뭐냐 우리가 이제 군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그 이제 한번 물어봐요 신 그 신참 환자들한테 아저씨 아저씨는 요즘은 아저씨라는 칭호 거의 금지가 됐는데 요즘도 쓰나 모르겠어 음 근데 이제 그럼 이제 아무래도 서로 다른 무대 출신들이다 보니까 환자들끼리는 선우인 관계가 없잖아요 환자들끼리는 선우인 대우를 안해요 그래서 환자들끼리는 보통 누구환자 누구환자 이렇게 칭호를 쓰거든요 아니면 그 누구 계급 이런 그 규정된 호칭을 쓰거나 그래서 그 이제 물어봐요 저기 누구씨는 누구씨 또는 아니면 그 누구환자는 어디 아파서 왔어요? 하면 만약에 십자인대요 십자인대 다쳐서 왔다 하면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뭐 하다가 십자인대 끊어졌어요? 축구하다가요 거의 보통 군대에서 십자인대 끊어져서 군병원에서 수술받고 의무조사받고 의무조사위원회에서 심사받고 전역하는 케이스에 거의 대부분은 체육활동 중에 축구하다가 십자인대 끊어져서 이번에요 그래서 군대할 때 군대에서 축구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간 뭐 그렇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실제로 그 진짜 내가 군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병동에 정형외과 병동에요 그 딱 진짜 병장까지 군복무 열심히 했다가 축구하다가 십자인대 끊어져서 수술받고 전역하는 있어요 이름도 되게 특이했어 이름이 카리스마였어 성씨는 따로 있었고요 어쨌든 이름이 카리스마였는데 병장까지 병장까지 힘들게 날았는데 십자인대 끊어져서 수술받고 전역해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군에서 필요한 전문의 과별 인원 및 일반이 필요 인원을 뽑아요 보통 음 그리고 나머지 인원이 필요하면요 공중보건의를 뽑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군대에서는요 과목별 수요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보통 소아과 의사들은 공중보건의로 다 가요 왜냐면 군병원에서는 보통 소아과가 필요가 없어요 군병원은 거의 성인 환자들만 오기 때문에 소아과를 많이 가고요 소아과는 거의 다 공중보건의로 가고요 그리고 정형외과 의사들은 그 짬이 안 돼도 군의관 가는 경우가 많아요 얘기했잖아요 군대에서는 정형외과 수요가 제일 많다고 그래서 그래서 공중보건의는 대체복무 공무원이에요 공익이에요 사회복무요원이에요 공무원 인정해줘요 대체복무 공무원이에요 그 병사 대체복무요원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근데 이제 보통 치과의사 군의관들은요 짬이 좀 세요 왜냐하면 치과의사로 군의관을 가려면요 전문의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치과 한의과 그리고 수의과 이런 데는요 그 약간 정말 특수과목이기 때문에 보통 전문의까지 따거든 그리고요 그 한의사들은 보통 다 한방공중보건의사로 가는데요 한의사들은 보통 군의관을 진짜 요만큼만 뽑아요 진짜 요만큼만 그래서 좀 그 치과하고 한방과 군의관들은요 그 이 과목의 특성상 되게 응급실을 근무를 하기가 힘들어요 응급실 근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 보통 당직을 면제를 시켜요 그 당직군의관이라고 있어요 보통 대학병원도 그 당직근무하는 의사가 있는데 그 당직군의관이 있어요 보통 그 군의관 전문의들이 그 자신이 그 당직을 안 보는 그러니까 외래진료를 안 보는 날 그 당직근무 편성이 되거든요 군의관들이 그래서 이제 그 보통 그럴 때 이제 그 당직을 이제 근무를 시키는데 보통 그래서 당직근무관들은 응급실 대기를 해요 당직근무관들은 보통 군부대에서도 진짜 그 야간에 환자 발생해서 앰뷸런스로 그 군병원을 후송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이 당직 면제를 시켜요 이 특수과목은 그렇고 보통 군병원에서는요 당직군의관이 따로 있고요 그 당직사령은 따로 있어요 응 당직사령은 이제 다른 다른 과목 장교들이 보통 당직사령을 많이 하는데 음 당직사령은 보통 간호장교들 간호장교들 중에서 소령이거나 아니면 그 그러니까 과장들이 보통 당직사령을 많이 해요 과장들이 당직사령을 많이 하고 부장들은 잘 안 하더라고 부장들은 잘 안 하고 부장은 몇 명 없거든 응 그리고 이제 부장들은 몇 명 없고 그 뭐냐 그 뭐가 있는데 그 뭐가 있냐면 이 가끔 본부 본부 근무대장이 당직사령을 설 때도 있어요 음 뭐 어쨌든 음 그래서 그 당직사령들이 있고요 그 그래서 당직사령은 이제 그 부대를 관리하는 당직사령이고 이 그래서 이제 그런 아침 저목 뭐 이런 거 그 할 때가 있고요 어쨌든 그렇고 뭐 당직체계가 있어요 어쨌든 근데 근데 사실 의사들은 의사들은 군의관을 많이 하고 싶어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그 군대도 군기지만 정말 그 우리나라는요 그 그 몇몇 직업체계들 뭐 예술책 예술계 체육계 아니면 뭐 의류계 진짜 과별로요 진짜 똥군기가 세요 진짜 의사들 진짜 똥군기 오브 똥군기예요 그 여러분들 드라마 그 하얀거탑 봤잖아요 그 하얀거탑에서 진짜 막 똥군기 얘기 나오잖아 음 그래가지고 진짜 군의관은 3년 쉬는 시간이야 근데 이 군의관들한테 3년 쉬는 시간이라 여겨지는 거는요 보통 대대나 연대급에 복무하는 군의관들 기준이고요 그 군병원 가는 전문의들은요 그냥 일하는 시간이에요 음 그게 왜 그러냐면요 보통 야전부대로 가는 군의관들은요 좀 되게 힘든 케이스의 환자들을 잘 안 받나요 왜냐면 보통 야전부대 군의관들은요 보통 이제 대대에서 충성 병장 김성은 의무실에 용무 있어 왔습니다 한 다음에 군의관님한테 충성 한 다음에 그 좀 어디어디가 아픈 것 같아서 약 받으러 왔습니다 하면요 그래서 보통 군의관이 야전부대 군의관이 봐줄 수 있는 정도면 봐줘요 그리고 그 선에서 끝내요 근데 보통 자기가 그 자기가 처리하기에 조금 힘든 경우는요 그러니까 좀 진료가 필요할 경우 그 그러면 군병원에 외래진료를 보내줘요 보통 그 야전부대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외래진료를 보내주거든요 미리 사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전에 신청받아서 외래진료 보내주는데 음 그래서 가요 음 외래진료 받으러 가고요 이 음 음 그 진료 받으러 가고 음 가 그때 가고 이제 그 그 외래진료를 받으러 갔고 어쨌든 보통 그렇게 보내줘요 보내는 주고 그 뭐냐 좀 이제 뭐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장기복무 군의관들 를 대부분 군병원 배치가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야전부대에선 별로 큰 치료 할 일이 없어요 큰 치료 하려면 군병원 보내 응 군병원 이번 치료를 보내요 어쨌든 그래서 야전부대 군의관들은 진짜 그냥 그 군인 아파트에서 군인 아파트에서 출퇴근하면서 진짜 그냥 거의 쉬는 시간이야 진짜 막 놀아요 군의관들 대대 군의관들은 놀아 그렇고요 음 그 다음에 이 어쨌든 급여는 장교급여 받고요 이 어쨌든 근데 이제 장기복무를 하게 되면 진짜 민간의사들하고 똑같이 똑같이 그 군병원에서 외래진료 보고 업무 강도 비슷한데 급여가 의사급여보다 좀 낮아요 장교급여예요 그래서 군의관들은 장기복무를 잘 안해요 음 또한 이제 군병원에서의 그 수요가 특정 분야에 한정이 있어가지고 보통은 정형외과가 아니고서는 자기의 전공과목 감각을 유지하기에 힘들어요 정형외과가 아니면 사실 군병원에서 실전감각 키우려면 정형외과 말고는 없어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 이제 군의관 장기복무 케이스가 있어요 장기복무 케이스가 누가 있냐면요 근데 진짜 1%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군병원에서 과장 부장 원장을 하는 사람들 소령 중령 대령 등은요 장기복무 군의관이에요 군병원장도 자기 전공과고 외래질로 볼 때가 있고요 그리고 장성급 군의관들 보직이 보통 편지가 3명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군의관들은 장기복무를 잘 안해요 그 육군본부 본부에서 일하는 의무계획처장 어디 뭐 사령관단이에요 계획처장이에요 처장이 준장이 육군본부에서 육군본부에서 처장이 보통 준장 편제고요 그리고 본부에서 의무학교장 그 국군 의무학교장이 준장이에요 저기 사관학교장이 제가 알기로 그 소장일 거예요 사관학교장이 소장일 거고 그리고 해병대 교육훈련단장은 참고로 해병준장이에요 그리고 그 국군 의무사령관 의무사령관이 준장이에요 그래서 보통 군병원 소식 소속 기관병들은요 상급부대가 국군 의무사령부에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서 복무했다고 하면 국군 의무사령부 국군 어디 병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군의관 출신으로 중장까지 간 경우 있어요 쓰리스타 쓰리스타 간 경우가 이제 김노권 중장이 있는데 이 사람은 당시 의무사령부 내실화정책 당시 좀 빡세게 군기 잡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딱 한 번 중장으로 진급한 적이 있어요 참고로 이 사람도 지금은 전역해가지고 2016년 4월 18일부터 대한의사협회 부회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군의관이 장기 복무한다고 생각하면요 진짜 장기 복무하는 군의관들이 그 거의 없어요 장기 복무를 하게 되면 군병원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군병원은 거의 대학 그 대학병원 수준으로 종합병원 수준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빡세요 그게 좀 빡세가지고 하여간 계속 그 군병원 복무는 잘 안 하려고요 장기 복무 왜냐면 솔직히 대위나 소령 월급 받는 것보다요 그 시간에 차라리 진짜 민간병원에서 환자 받는 게 진짜 월급 자기의 급여를 늘리기 딱 좋거든 그래서 진짜 군의관들은 솔직히 자기의 경제적 문제 때문에 나도 장기 복무를 잘 안 해요 생각하면 그렇고 그래서 진짜로 장기 복무하는 군의관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요 진급은 잘 돼요 그리고 이제 군병원 특성상요 군병원에 산부인과 전공자들은 거의 안 와요 산부인과 전공자들은 거의 안 와가지고 그 여군들은요 여군이나 여자 군무원들은요 보통 군병원 이용 잘 안 해요 그래서 여군이 출산한다고 하면요 여군들은 보통 민간병원 가요 민간병원 가서 출산해요 여군들은 그 출산휴가 써가지고 뭐 그렇다고 해요 자 그래서 군의관 출신의 주요 인물들 일단은 현재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안철수씨가 해군대위 출신이에요 해군대위 출신이고 그 뭐냐 보통 이제 자기가 원래 의사로 일하다가 그 백신 개발해가지고 그 백신 연구소 그 컴퓨터 백신 개발해가지고 그쪽 연구소로 있다가 그 V3 만들고 안납 안납에서 그 벤처 사업으로 그 성공해가지고 지금도 최대 주주에요 안납에 지금도 최대 최대 주주고 그 어쨌든 자기 수익은 아직 꽤 있는 편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어 그래서 이제 안철수씨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의사 자격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또 의사들이 자격을 유지하려면 그 현역의사들은 학회 활동을 하거든요 연구 활동을 해요 그 학회 활동을 하고 그 안철수씨 같은 경우는 의사 자격 유지를 위해서 시험을 봐요 어쨌든 그래서 의사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번에 안철수씨는 의사여가지고 이번에 대구가서 부부동반으로 의료봉사하고 왔잖아요 그러고요 그 그 다음에 지금은 그 저기 그 경기 외상센터장 그 물러난 그 이국종 박사가 있죠 이국종 박사는 해군 일병으로 전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의무병으로 복무를 안하고 갑판병으로 복무를 했어요 갑판병으로 그 그 이제 복무를 했고 갑판병이면 보통 저기 배위에서 일해요 응 그러다가 이제 의사 외상외과 의사가 된 다음에 저기 그 아덴만 그 석회균 선장 그 응급수술을 한 이후 거기서 이제 그 명 그 해군에서 명예해군 대위를 그 장교임관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그 이후 이제 이국종 박사는 이제 계속 명예해군 그 명예해군 중에서는 처음으로 진급을 해가지고 지금은 명예해군 중령이에요 그래서 경계받아요 응 이국종 박사는 경계받고요 그 어쨌든 중령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이태석 요한세례자 신부님 현재는 고인인데 이분도 그 군의관으로 복무했어요 그 군대 군종장교로 복무한 게 아니고 이분은 군의관으로 복무했어요 왜냐면 이분은 그 의대 먼저 나온 다음에 그 이제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신학교에 갈 수 있는 연령은 안 돼가지고 그 살레시오 수도회를 입회를 해가지고 수도회를 거쳐서 이 수사자격으로 그 신학교를 그 입학해가지고 그 수도사제로 서품을 받은 분이에요 교구 소속이 아니에요 이분은 이분은 교구 소속이 아니고 수도사제로 서품을 받았기 때문에 음 어쨌든 그래서 수도회 신부님 출신이에요 어쨌든 그렇다고 해요 음 자 일반의하고 전문의 그럼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자 일단은 의사 면허가 있으면요 진료 과목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어요 법적 제한이 없어 그리고 실제 진료가 가능한지는 의사 개인이 해당 과목에 대해서 수련을 했느냐 아니면 그 과목에 대해서 어느정도 실력이 있느냐 그거를 봐요 음 자 그래가지고 그 박명수씨의 그 아내인 그 의사 그 한수민씨 있죠 이 한수민씨 쌤은요 전공은 피부과가 아니래요 그런데 일반이 출신으로 그 피부과에서 수련 이력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저기 우리 동네 근처에서 그 뭐냐 그 피부과 운영을 해요 응 그래서 거기 모델이 박명수씨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남이석씨의 부인이 그 치과의사잖아요 남이석씨의 부인이 그 치과의사인데 그분같은 경우는 치과이기 때문에 치과 전문이에요 그 우리 동네에 그 뭐냐 내가 아는 그 치과쌤 근데 이제 그분은 나는 쌤이라 안 부르고 나는 아저씨라 부르지 왜냐면 그분은 동네 성당에서만 아저씨야 그래서 이제 가끔씩 병원 밖에서도 만나가지고 그냥 아저씨로 부르거든 음 그렇구요 음 그분도 그래서 학회 활동을 해요 보통 주일에 그 다음에 안철수씨도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고 의료봉사를 했고 그래서 어디 그래서 병원 이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래 아프리카 응? 아프리카 아프리카 뭐 내과의원 하면 내과 전문이에요 근데 보통 내과 전문의들은요 동네 병원에서 소아과 진료도 봐요 보통 보통 내과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 소아과 진료를 보는 전문의들이 두 가지 케이스예요 내과 전문의거나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소아과 진료를 많이 봐요 음 그렇구요 그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의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또 아프리카 의원 그리고 진료과목 무슨 무슨과 무슨 무슨과 라고 쓰여 놓으면요 그 무슨 무슨과를 진료를 할 수는 있지만 전문의일 수도 있고 전문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참고로 우리나라 의료법상 자신의 전문과목을 간판에 표기할 법적 의무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무슨 아프리카 아프리카 내과 의원 진료과목 내과 소아과 하면 내과 전문의면서 소아과도 진료가 가능해요 음 보통 내과 의사들이 소아과를 많이 봐요 내과나 산부인과 의사들이 소아과 진료 많이 보구요 음 가끔가다 아닐 수도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아프리카 산부인과 소아과 의원 하면 보통 개인 병원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피부과 비뇨기과 의원 하면 근데 가끔 개인이 진료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피부과 비뇨기과 같이 운영하면요 개인 병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개인 병원이 아니고 그 보통 안 어울릴 것 같은 두 과목 의원이 같이 있어요 그러면 두 과목을 담당하는 전문의가 따로 있어요 약간 개인 병원이 아닌 동업 형태야 이럴 수 있어요 자 그러면요 일단은 여기까지 그 일부를 끝내고 그 일부가 굉장히 길었죠 일부가 한 백분짜리긴 한데 그 일부를 마무리하고 이제 2부 2부 역사를 바꾼 의사들 역사를 바꾼 의사들 그 2탄을 한번 가도록 하겠어요 아우 근데 그 이거 내가 예상은 했는데 일단 첫 타임이 굉장히 길었어요 첫 타임이 굉장히 길었구요 자 1부는 1부는 직업탐구였구요 2부 역사를 바꾼 의사들 인물편 음 이제 인물편이에요 이 인물편은 오늘 2부는 인물 따라서 제가 영상 카테고리를 나눌거에요 영상 카테고리를 나눠서 아마 영상별로 길이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음 그건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좀 제가 그거는 제가 분량을 좀 조절을 어떻게 좀 제가 해볼게요 자 보통 의사하면 제일 먼저 의대생들을 한정해서 히포크라테스를 생각할거에요 자 히포크라테스 보통 그 의대생들이 그 이제 의대생들이 보통 의외과 1학년 때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하게 돼요 선서식이 있어요 그 1학년들한테 1학년들한테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식을 시켜요 그래서요 근데 히포크라테스가 누구냐 생물년도는 알 수 없고 그리스의 코스섬 출신이에요 그 그리스는 그 도시국가 그 폴리스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코스섬 밖으로 나가면 다른 나라가 되는 거야 그 당시 시대의 기준으로는 뭐 그렇구요 그리고 이제 히포크라테스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을 이에서 쓰여진 저작들을 후대에 취합을 하게 돼서 후대에서 히포크라테스의 문헌을 완성을 하게 돼요 이어서 히포크라테스의 명언 의학은 학문이고 기술이다 Medicine is a science and and art 뭐 뭐 그렇단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히포크라테스의 그리고 히포크라테스의 당신은요 자기가 환자들을 좀 머리가 다쳐서 온 환자들이 좀 많았나 봐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감정 생각 기쁨 고통이 다 뇌에서 생겨난다고 주장을 해요 하지만 생각은 뇌에서 생기겠죠 고통은 신체의 모든 곳에서 생겨나겠고 기쁨은 보통 기쁨은 보통 뇌에서 생길 수도 있고 이 마음 하트에서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감정은 뇌에서 생길 수도 있지만 감정은 가슴에서 생겨난다고 생각을 해요 음 네 상하이저 안 나오고요 네 방금 이 1편이 끝났고 이제 2부 1부 1부 직업탐구가 끝났고 이제 2부 인물편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인생을 짧고 예술은 길다 라는 말로 알려져는 있지만 이건 오역이고요 보통 좀 정확한 번역은 기술은 길고 인생은 짧고 기회는 빨리 지나가고 경험은 불안전하고 판단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있어요 영어로 번역을 하면 네 이렇게 발음이 될 때가 있어요 백병호 원장 네 솔직히 아까 도입부에 왔으면 알겠는데 짤은 있어요 음 짤은 있어요 음 자 어쨌든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솔직히 더 이상 언급할 게 없어요 언급할 게 없고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하면 좀 또 추가로 설명할 게 바로 이 히포크라테스의 선서가 있죠 히포크라테스의 선서 히포크라테스의 문헌 중에 선서이 있고요 어느 시기에 써야 되는지에는 논란이 있어요 현재 의대생들이 그 의학과 1학년 때 아니면 의학본과 1학년 때 하게 된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는요 1948년 세계의사회 총회에서 채택됐던 제네바 선원이에요 그래서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이 히포크라테스가 처음에 썼던 선서를 현대적 관점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작이 됐고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좀 선서문 굳이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제가 뭐 의대생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역사학자 관점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굳이 제가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요 그래서 의대 교육과정 중에 선서를 하게 되고요 한의사들은 허준 선서를 해요 우리나라의 한의사들은 허준 선서를 하고요 음 그 뭐냐 그리고 약사들은 디오스코리 디오스코리데스 선서를 해요 그리고 간호사들은 현대의 그 간호사의 그 약간 인식을 황입시킨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을 따서 나이팅게일 선서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국군 양주병원 갔을 때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하고 나이팅게일 선섬은 그 두개가 쓰여져 있더라고요 자 히포크라테스 얘기만으로는 좀 범위가 짧으니까 이 화타의 이야기도 덧붙여서 가도록 할게요 화타 중국 삼국지 시대 때 명이죠 음 본명은 부 자는 원화라고 하고요 그 편작이라는 의사와 더불어 중국 고대의 유명한 의사야 근데 화타는 실제 역사와 관계없는 설화에서도 인물로 출연하는 경우가 있어요 토끼전에 한번 출연한 적이 있어요 토끼전에서요 별주부 그 용궁에서 별주부라는 그 직책을 맡고 있는 자라 자라가 토끼를 간을 놓친 다음에 그 막 자기가 이제 죽으려고 하니까 이제 그 화타가 등장해가지고 자라한테 약을 건네주고 가서 그 뭐냐 니네 용왕한테 가서 줘라 하니까 자라가 물어보니까 누구신지요 하니까 나는 어디 사람 화타라고 하더라 하면서 가더라 그 토끼전에 결말이 그렇게 나와있어요 자 참고로 화타는요 원래 전업의사는 아니라고 해요 그 중국의 서주라는 지역의 서주 출시대 유생이었어요 유학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의사가 된 이유는 당시 후한 말기 정계 혼란 속에서 그 정치에 뜻을 두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당시까지의 의술은 원래 침술 침술 아니면 먹는 약 내복약 먹는 약으로 끝났어요 그 침구학이나 경혈학 이런게 발전 도상 상태였어요 음 참고로 침구학과 관련해서는 서진시대 황보밀이라는 사람이 침구갑 의경을 저술하면서 그 침구학 그 그 당시 시대에 침구학을 약간 정립을 시킨 사람이 있어요 자 어쨌든 상안론 내복약과 관련해서도 1차적 완성은 화타가 죽은 이유예요 근데 화타는요 마비산이라는 마취약을 써가지고 외과수술을 행했다고 전해져요 그 다른 역사서 기록들을 통해서 개복수술까지 했다는 기록은 전해지는데요 문제는요 당시에 의술로 소독이나 수혈을 했다는 언급은 없어요 그래서 사망률은 꽤 높았을 거라 추정을 해요 그래서 수술을 배운 기록과 의술을 전수했다는 기록이 없어서 좀 의문점이 있고요 그 근데 되게 웃긴 거는요 다른 문명권에서는 대마를 쓰든지 아편을 쓰든지 해가지고 약간 환각제를 써가지고 환자를 마취했다 라는 관련 기록이 있기는 해요 자 근데요 화타는요 이곳저곳 되게 돌아다니는 의사여가지고 편역의 의에 속했어요 동네병원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서기 208년경에 아마 이거는 위서를 찾으면 있을 거예요 조조가 호출을 해요 조조가 이제 머리가 아파가지고 화타를 호출을 해요 그랬더니 화타는 단기간의 치료는 좀 어렵고 그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을 내려요 그리고 이게 어느정도 치료를 한 다음에 돌아가요 그리고 화타가 부인이 아프다 해서 핑계로 소환을 소환에 불행하니까 조조가 빡쳐가지고 진작 관리를 보내서 확인하라 그래 진짜면 팟 열섬을 주고 휴가를 연장시켜주겠다 그때 카보니까 부인은 멀쩡하고 화타는 놀고 있어 그러니까 화타는요 조조가 싫어서 그냥 간 거야 그래서 거짓임이 드러나서 압송이 됐고 곰은 후유증으로 죽었다고 해요 근데 옥중에서 관리한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책을 줬더니 그러니까 이 책을 받으려는 사람이 받으면 나도 조조한테 죽을 것 같다 해가지고 안 받았대요 그래서 화타는 태워버렸대요 자 나중에 그 뭐냐 화타가 죽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조의 아들 조충이 죽었다고 전해져요 참고로 조조는 이런 말 남겼다 그래요 화타는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데 나의 병을 고쳐 스스로를 높이려고 했다 내가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끝내 나를 위해 이 병의 근원을 잘라버리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응 그렇고요 참고로 삼국지 연이에서의 화타는요 좀 약간 시대를 좀 넘어가가지고 그 220년에 죽었다고 나와요 응 그러니까 여기서도 언급이 돼요 그 이 서기 219년 번성전투에서 삼국지에 나오는 그 관우가 독화살 그 독화살을 맞았다는 이력이 있는 건 나와요 응 근데 실제로 화타가 치료한 것은 아니에요 실제 역사에서 화타가 치료하지 않았는데 응 관우가 술 마시고 고기를 먹으면서 수술을 받았다는 기록은 정사이 있긴 있어요 자 그런데 삼국지 연이에서는 이 관우가 치료를 받았던 게 어떻게 그 각색이 됐냐면 관우가 바둑을 두면서 화타가 집도하는 수술을 받았다고 각색이 돼요 실제로 화타는 이 시대에 전에 죽었거든 조조에 의해서 그런데 삼국지 연이에서는 이 관우가 이 수술을 한 다음에요 그 이후 이제 그 위하고 오의 그 협공을 받아가지고 형주성이 함락되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포로를 잡혀서 전사를 하죠 자 그 이후 조조에 그 조조에 뇌마겸을 그 화타가 진단을 하더니 이 머리를 도끼로 갈라서 치료를 해야 된다 한마디로 이 뇌마겸 약간 뇌종양 같은 거죠 그래서 뇌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야 머리를 갈라서 수술을 해야 된다 해서 조조가 야 니 그러다가 내 머리 베서 죽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실제로 조조는요 동승하고 길평 길평은 여기서 의원이었거든요 의사였거든 이런 사람들한테 진짜 독약 먹고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 동승이 누구냐면 그 후한 마지막 황제인 헌제의 그 황후 그 후궁 그러니까 귀비 귀비 동씨의 아빠예요 동귀비 아빠인데 그 이제 조조를 제거하기로 한 그 명단에 서명을 했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당시 조조의 세력권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시기에 몰아서 다 죽어요 당시 서주에 머물고 있었던 유비 그리고 그 저기 서부지역의 서 서량 그 국경지대에 머물고 있었던 마등 이 두 사람은 안 죽어요 삼국지연이에 의하면 근데 이제 마등은 나중에 조조에 의해서 다시 토벌이 되고 그때 죽고 그리고 유비는 결국 조조보다 오래 살죠 자 어쨌든 그래서 그때 동귀비도 임신 중이었는데 죽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 삼국지연이에서 화탄은 분명 머리를 갈라서 뇌를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조조는 관우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거냐 분명 근데 이제 화탄은 그렇거든 관우도 자기가 그 마취를 해서 수술을 했다 관우도 자기가 수술 집단한 동안 관우는 바둑돋다 응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조조가 안 믿은 거예요 응 어쨌든 그래서 이제 조조는 화타를 죽여요 근데 이제 감옥에서 고문받고 죽는데 이 화타가 삼국지연이에서는 의서의 이름이 청낭서로 나와요 이 청낭서가 의서인데 오압옥이라는 간수한테 줘요 근데 간수가 책을 받았는데 이 오압옥의 아내가 이 의서를 태워버려요 그리고 아내가 하는 말이 아휴 쟤 아무리 신묘한 의술을 배우면 뭐해 화타처럼 죽기밖에 떠안았어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팩트기는 해요 응 팩트기는 해 사람은 언젠간 죽거든 그래서 오압옥이 야 이건 안 돼 하면서 결국 타다가 몇 장이 남았어요 근데 그 몇 장에 적힌 내용이 뭐였냐면요 가축을 거세하는 가축을 거세하는 기술 이런 것만 남았다 그래요 가축 고자 만들기 뭐 어쨌든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파트 2 인물편 첫 번째 영상 히포크라테스와 화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파트 2의 일부예요 파트 1이 좀 엄청 길었어요 파트 1이 사심역사 직업탐구였어요 파트 1은 직업탐구 파트 2가 인물편이에요 음 자 그러면 잠깐만요 저 화장실만 잠깐 갔다 올게요 커피를 좀 많이 마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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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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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배고파. 자 그러면 일단은 그 식량 에너지 보충 좀 하고 화장실을 갔다 왔던 이유는 제가 커피를 좀 많이 마셔서 이미 커피를 한 잔 반에 마셔가지고 그래서 화장실 갔다 온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면 파트 2 인물편 그 두번째 인물편 2부 역사를 바꾼 의사들 이 얘기에서 이 사람을 빼놓을 수 없죠. 어쩌면 우리나라 한의학계에서 가장 최고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허준이죠. 음 그래서 이제 그 한 한의대에 입학하면 한의대 학생들이 이 허준선사를 하잖아요. 태어난 생일은 미상이에요. 1539년생이고 1615년 10월 9일에 죽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1615년이면 조선 광해군시대죠. 그 그 조선명종시대에 태어나서 광해군시대에 죽었어요. 생일은 알 수 없고 양천허씨 양천허씨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서울 양천구에서 그 유래한 지명이긴 한데 실제 허준이 살았던 그 등촌동 양천허의 그 파릉리라는 마을이 있어요. 파릉마을 그 자리가 이제 강서구 등촌동인데 현재 거기는 이제 강서구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 그 현재 이제 등촌동 그 등촌동이 그 이제 허준의 생가가 그 있다고 전해지는데 정확히는 모르겠고 어쨌든 이 이 그래서 허준이 태어났다고 하는 그 추정되는 그 동네예요. 실제로 지금 그 뭐냐 도로 이름이 허준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등촌로에 지금 그 허준박물관 있는데 제가 아직 허준박물관 안 가봤어요. 허준박물관 아직 안 가봤고 그 허준박물관이 있는 그 한 그 그 왕복 4차로 도로가 있거든요. 그 도로 이름이 허준노예요. 그 구호선이 다니는 그 도로보다 한 블럭 위에 있어요. 한 블럭 위에 있고 그래서 그 허준박물관에서 조금 걸어가야 되긴 하는데 그 그 그래서 이 동네에 근처에 구호선 양천향교역이 있어요. 응. 구호선 양천향교역이 진짜 있어. 거기에 진짜로 그 향교가 하나 있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역이름이 양천향교역이 된 거고 그 근처에 허준박물관이 있어요. 응. 그렇고 그래서 허준박물관은 내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가보긴 할 거예요. 참고로 우리 동네에서 그 김포를 거쳐가지고 그 인천검단지구 거기를 가는 그 뭐냐. 김포운수의 그 버스가 하나 있거든요. 그 버스 타면 허준박물관 한 번에 갈 수 있어요. 그 뭐냐. 염착역하고 그 염착역하고 그 등촌동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마곡역을 지나가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공항대로 가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허준은 양천허씨씨조는 허선문인데 이 허선문에 이십세손이에요. 허선문에 이십세손 그래서 좀 꽤 꽤 좀 꽤 높은 비어수를 했던 양반들이 많은 집안이에요. 그 허준의 할아버지 허고는요. 경상 우수사 우도수군 절도사 절도사면요. 정산품당 하관이에요. 지낸 이력이 있고 그리고 그 아빠인 허륜은 용천의 부사를 지낸 적이 있어요. 부사가 종산품 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허륜의 소실 영광김씨라고만 알려져 있어요. 소실의 아들이기 때문에 서자에요. 근데 동복동생인 허진은 나중에 그 선조시대 영의정을 지냈던 노수신의 사위가 돼요. 인맥이 꽤 좋은 집안이에요. 이 허준의 집안이 응 영의정의 그 뭐냐 영의정의 집안하고 사돈까지 맺은 허준이에요. 사돈이죠. 그 노수신 사위의 형이니까 응 노수신하고는 사돈이 되는거지 얼마나 빵빵한 집안이에요. 영의정인 사돈이면 그거는 이제 그 애초에 이 양천허씨 집안도 꽤 나름 유력 가문이었기 때문에 이었으리라 추정이 돼요. 자 자 그런데요. 이게 좀 그 그러면 왜 허준하고 허 허징은 그 왜 이 좀 이런 출세가 되게 다르게 됐을까 음 원래는요. 조선시대의 서얼은 문과응시는 불가능했어요. 서자하고 얼자가 있어요. 서자는요. 서자는 이 남편이 그 뭐냐 남편이 양반이야. 서자는 남편이 양반이고 그 아내가 첩이에요. 아빠가 양반이고 엄마가 첩이야. 서자에요. 그런데 얼자는요. 얼자는 아빠가 아빠가 이게 양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좀 천민이야. 아빠가 천민이고 그 엄마가 양인이야. 그러니까 상인 천인이거든요. 그 조선시대에 그러니까 맞나? 어. 반상제도. 어. 그래서 그 뭐냐 일반 양민? 양민끼리는 뭐 상관이 없겠죠. 어쨌든 그래서 그 얼자는 과거 응시를 못하는데 1550년부터 법이 개정돼서 서자는 양첩 사이에서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과거 응시는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양첩 음. 그래서 이제 양첩 사이에서 자식이라는 게 돼가지고 근데 문제는 허주는 허주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 과거를 봤고 그 허칭은 법이 개정된 다음에 봤어요. 그래서 허준은 문과를 응시를 못하게 됐어요. 문과를 응시 못했고 허칭은 문과를 응시를 했어요. 그래서 잡과들은 응시할 수 있었거든. 근데 솔직히 허준하고 허징은 허씨 집안에서는 서자잖아요. 적자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아빠인 허윤은요. 집안에서 음 집안에서 좀 서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우를 해줬던 좀 그런 사람이었나봐. 그래서 서자들도 다 같이 공부를 시켰다 그래요. 같이 공부를 시켰다고 하고 그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의과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급제를 해가지고 음 어쨌든 그렇다고 해요. 음 근데 허준은 뭐 의학 쪽에 능력이 있었으니까 의과를 봤겠지. 그래서 1569년에 내의원에 들어가고 음 1573년 정 삼품 당 하관 직위에 해당하는 내의원정에 임명이 돼요. 음 내의 내의정 그 내의 내의원정에 임명이 되고 그 다음에 1575년부터 이제 어의를 보좌하여 음 어의를 보좌하여 선조의 진료를 담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1578년 내의원 첨정으로 급이 올라가고 그 1587년 선조 치료로 호피를 하사하게 돼요. 하사 받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590년에는 이제 그 유명한 그 드라마 허준에서도 이제 그 광해군의 그 질병 광해군 두창 치료를 했다 그래가지고 1591년 당상관 정산품 당상관으로 올라가요. 의원 출신의 관료가 정산품 당상관 올라가는 것도 상당히 힘들어요. 정산품 당상관이면요. 이제 그 조선에서요. 되게 고위직이에요. 당상관이면 되게 고위직으로 그 높은 자리에요. 진짜 보통 당상관이면요. 승정원의 승지 어 승정원의 그 여러 승지들 그 도승지 부승지들 뭐 이런 그 여러 그 승정원의 승지들이 보통 정산품 당상관이에요. 당상관 당상관이고 그 다음에 그 그 1596년에는 이 세자 광해군의 천연두를 치료를 해가지고 종 이품 가이대부 까지 제수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진왜란 때 선조를 선조의 어이니까 그 어이가 됐기 때문에 그 선조의 그 의주 피난 갔을 때 따라갔겠죠. 근데 이제 정유세란 당시에는요. 선조가 한성에 남았어요. 그래서 영의정 유성용 그리고 이제 우의정 이덕형 나중에 이덕형이 우의정이 돼요. 그리고 아니 좌의정이 돼요. 이덕형이 나중에 좌의정이 되고 이 항복이 나중에 우의정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이원익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산해 이산해는 영의정 그 유성용이 영의정 되기 전에 그 그 임진왜란 초기 영의정이었죠.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성에 남고요. 어쨌든 허주는 임진왜란 당시 선조의 어이였다는 이유로 이제 호성 삼등공신 호성공신에 그 삼등공신이 된거야. 호성공신 공신이에요. 자 어쨌든 이제 이제 의주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제 그 피난 갔다 오다가 돌아오는 길에 진짜 막 전쟁 때 위생체계가 형편이 없다 보니까 막 그런 전염병 상처 이런 것 때문에 죽은 사람들 엄청 많았거든. 그래서 그래서 이후 그 뭐냐 선조의 명에 따라서 이제 1596년부터 허준 그리고 어이였던 당시는 이제 메인 어이가 양예수였고 허준은 보좌였어요. 허준 양예수 이명환 김응탁 정예남 정작 정작 같은 사람은 민간의원이었어요. 어쨌든 이런 의원들하고 공동으로 의서를 그 제작을 하기도 돼 있었어. 그래서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 공동작업을 시작한지 1년만에 정유재란이 발생한거야. 그래서 정유재란때 다른 의원들 다 피난을 가버린거에요. 근데 허준은 남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혼자서라도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이 공동작업은 중단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1601년에 선조가 다시 명령을 내려요. 이번에는 어이 자네가 단독으로 해보게. 그래서 그 이제 허준이 단독으로 의서집필을 시작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동의보감이에요. 동의보감은 단독 편찬을 시작했지만 이 시기에 동의보간만 쓴게 아니고요. 선조의 명령으로 언외 태산집요 언외 구급방 언외 투창집요 등을 편찬했어요. 참고로요. 이 언외가 붙은 거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기존에 그 한자로 쓰여 있었던 이 의서들을 이제 언외 언문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번역 번역한 의서예요. 사실상 그래서 그 뭐냐 사실 허준은 이 임진왜란 전후로 활동을 했던 의사다 보니까 좀 그 전염병과 관련된 의서들을 좀 많이 썼어요. 뭐 그렇다고 해요. 어쨌든 이런 여러가지 작업을 하니까 선조가 이제 좀 더 노고를 취하고자 1606년에 그 그 양평 부원군의 작위 부원군 부원군 그 부원군의 작위가 굉장히 높아요. 종일품 그 양평이라는 자기가 붙은 이유는 그 뭐냐 서울의 양평동 있죠. 양천구 양평동 그거 딴 거예요. 응. 그래서 양평 부원군 에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니 그 자결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정일품 보국 숙록대부를 주려고 그랬어요. 응. 보국 숙록대부 정일품이면요 재상이에요. 응. 정일품이면 재상급직이에요. 장관보다 높아요. 총리 부총리급이야. 근데 결국 보류가 돼요. 이게 보류가 되고 그 이제 그 근데 이제 보통 그 당시 조서시대에 잡과 그때는 의학이 잡과로 분류가 됐어요. 그래서 잡과에 급제한 그 관료들은 한품에 서용되는 원칙이 적용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 한품 한 직 이런거에 임명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대부분이 정산품 당 하관이 한개였어요. 근데 이미 허주는 이미 정산품 당산관이 올라간거야. 응. 실제로 조선시대에요. 그 개화기 직전에 역관 출신이었던 오경석이라는 사람을 제외하고는요. 잡과에 급제했던 그 관료들 중에서 오경석 빼고 정일품까지 올라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참고로요. 박문수하고 이순신 그 유명한 사람들 진짜 그 유명한 사람들도 살아서는 정일품에 못 올라갔어요. 이순신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임진왜란에서 전사하고 나서 그 이제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계속 그 추증이 됐죠. 그리고 그 퇴계도 살아서는 정일품에 못 올라요. 그 뭐냐 퇴계도 거의 뭐 그 삼품 거의 한 그 거의 당산관 그 꽤 높은 벼슬까지 갔는데 그 퇴계도 꽤 높은 벼슬까지 갔는데 이제 은퇴하고 나서 죽은 다음에 영의정에 추증이 돼요. 음 그리고 박문수 박문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암행어사 암행어사를 좀 많이 활동을 하다가 근데 이제 너무 그 고등발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영조시대 때도 음 탕평책 시대인데도 정승까지는 못 올라갔다 그래요. 살아서는 그래서 그 암행어사를 거쳐서 나중에 이제 그 경상도 관찰사를 지냈는데 관찰사는 종이 이품이거든요. 그 관찰사를 지내다가 그러니까 일품은 못 올라간 거야. 살아서는 죽어서 올라간 거예요. 음 진짜 일품 올라가기 힘들어요. 일반 양반들도 진짜 일품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일품에 올라가는 과정은 양반 출신 과거에 그냥 급제한 것도 아니고 대과에서 장원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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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힘들어요. 장원급제를 해야 되고 보통 장원급제를 하면요 그 초임관리 관리직을 관직을 시작하는 시점이 달라져요. 다른 애들은 막 9품에서 시작하고 그러는데 일반급제자는 9품에서 시작하는데 막 8품에서 시작하는 애들도 있고 장원급제 하면 보통 7품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어 원래 이제 그 대과까지는 아니고 그 그 밑등급 과거에 급제해서 관리로 일을 하다가 그 상급 과거에 급제를 하게 되면 보통 그에 대한 포상으로 벼슬을 올려주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벼슬이 점점 올라가는데 진짜 그 정일품까지 올라간다는 건요. 진짜 운빨도 좋아야 돼요. 줄도 잘 서야 되고 양반 출신도 줄도 잘 서야 되고 유력한 집안하고 사돈도 맺어야 되고 아니면 그 왕의 부마가 되거나 왕실의 부마가 되면 왕족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 왕의 외손자까지는 왕족이에요. 그래서 그 남이가 태종의 외손자거든요. 그래서 남이도 왕족이에요. 남이는 병조판서까지 올라가죠. 젊은 나이에 20대 후반에 병조판서가 돼요. 남이는 그렇고 선조가 죽은 다음에 이제 어휘였잖아요. 보통 그 왕이 죽으면요. 어휘는요. 그 정말 훌륭한 의관이더라도 그 형식상의 책임을 지고 유배를 가게 돼 있었어요. 그 어휘는 그래서 음 형식상의 책임을 지고 유배를 갔는데 1년 정도 밖에 안돼가지고 광해군이 유배를 해체시켜주고 이제 광해군이 자기를 많이 고쳐줬었잖아. 사실상 자기를 많이 봐줬던 의사니까 그 그 어휘로 복직을 시켜요. 근데 이제 그전까지는 막 이 의사 저 의사 저수라는 의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동의보감을 진행을 많이 못 시키다가 그 이제 유배지로 갈 때요. 그 뭐냐 그 그 유배를 갈 때 아마 그 뭐 묶어서 보낸 거는 아니었나봐 그 묶어서 보낸 거는 아니긴 했고 그리고 이제 광해군이 좀 배려를 해줬나봐 광해군이 좀 배려를 해줘가지고 좀 그렇게 멀리 안 보내고 그 가족들하고 지낼 수 있게 해주고 그 뭐냐 가족들하고 지낼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의사를 저술할 시간도 줬어요. 그래서 유배 중에 시간적으로 다른 일을 할 게 없으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작업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거예요. 그래서 의사를 열심히 썼어.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 1610년에 동의보감이 완성이 됐고 음 그래서 그래서 전하 선왕께서 명령하셨던 의사를 드디어 완성했사옵니다. 해서 그 의사를 바쳐요. 그 의사를 바쳤고 이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그 작업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거지. 근데 문제는요. 이제 임진왜란 직후에 출판 사정이 워낙에 안 좋으니까 초판을 완성한 다음에 정식 출판은 3년이나 걸렸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은 2009년에 됐어요. 의서 중에 최초는 아니에요. 음. 근데 이제 그 당시까지 펴져 있었던 조선하고 중국의 의서들을 다 참고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고 그리고 이제 허준 개인의 연구결과 그리고 처음에 공동저수를 했었던 다른 의원들의 연구결과도 일부 들어가 있죠. 음. 자 그 다음에 동의보간만 완성하고 끝내느냐. 아니에요. 허준은 이제 전라대 피해를 재건하다 보니까 각종 좀 의술 활동을 되게 많이 했어야 됐고 각종 의서를 편찬하는 작업에 계속 참여를 해요. 그래서 허준은 어떻게 보면요. 역병 관련 분야 전문이에요. 동의보감하고 다른 한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의서들이 전부 다 전염병 관련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좀 이렇게 이제 전시의 위생 속도가 너무 상태가 너무 불량이 되니까 전염돌림병이 되게 많이 돌았나 봐. 음. 그래서 전염병 관련 의서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그런 저술활동을 하다가 그래서 죽을 때까지도 의서를 쓰고 완성하고 쓰러졌어요. 음. 그래서 이제 광해군이 그동안 그러니까 허준이 그동안 이제 2품에 그쳐 있었거든요. 그동안 2품에서 1품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그동안 보류되고 있었던 양평 부원군 겸 보국 양평 부원군의 보국 숙록대부 정1품 자리 죽은 죽은 뒤에 추증해줬어요. 음. 살아생전 못 받았던 것을 죽어서야 받았어. 그래서 이제 파주 진동면에 안장이 돼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북 민통선 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1991년에 막 묘비 이런게 되게 훼손되어 가고 있었는데 뭐 양평군 보국 숙록대부 뭐 이런 그 묘비가 글씨가 있었나봐. 그래서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허준의 직계 후손들은 이제 죽은 곳이 파주에서 죽었나봐. 음. 약간 그 요양을 가서 죽었나봐요. 그래서 이제 무엇이냐 이제 직계 후손들이 대부분 북한의 자리를 잡았어요. 그렇다고 하고요. 근데 지금 허시들 중에서도 그래서 양씨 양천허씨 후손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2005년에 등촌동에 허준박물관이 개관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양천향교역도 그 지역에 생겼죠. 자 그러면 이제 허준과 관련해서 한 이제 이 사람은 좀 약간 짧으니까 그 그 한번 여기에다 붙여서 얘기를 하고 갈게요. 자 그 유명한 태양인 이재마 호는 동무 봉관은 전주 함흥 출신이고요. 음 이재마는요. 원래는 왕족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근데 왕이 계승서열에는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면요. 이재마가요. 이재마가 얼마나 먼 그러니까 왕대라고 얼마나 먼 친척이었냐면요. 이 조선 목조 조선 목조의 둘째 아들인 안원대군 이진의 후손이에요. 목 조선 목조 용비어천가에서나 볼 수 있죠. 목조 조선 조선 태조의 고조 할아버지에요. 조선 태조의 고조 할아버지 그 이한사의 둘째 아들 안원대군 이진 안원대군의 칭호도 죽은 다음에 추존칭호에요. 대군 대군의 칭호도 그 추존칭호라서 이 그러니까 목조 탁조의 동생이겠죠. 그러니까 이 여기서부터가 이미 그 뭐냐 직계 서열에서 밀리게 된 거야. 직계 서열에서 밀리게 된 거고 그 세종하고 세조하고는 다르죠. 세종하고 세조는 직계 우선이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조선 왕실에 먼 먼 친척이 된 거야. 그냥 전주이시 집안 사람인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왕족으로 인정이 안 된 거예요. 그 원래 왕족으로 인정이 되려면 왕의 직계 후손이거나 그리고 이제 그 중전에게서 태어난 왕의 적자들 있죠. 왕의 적자들은 대군의 사세손까지 대군의 사세손까지 왕족으로 인정을 받아요. 보통 그리고 그 그 다음에 이제 왕의 서자인 군들 군의 삼세손까지 인정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의 부마 왕의 사위죠. 그러니까 이제 공주나 옹주랑 결혼한 왕의 부마들은요. 부마의 아들 딸까지는 왕족을 인정을 해줘요. 왕족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또 이제 왕족들은 자기의 왕족의 피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제 또 왕족들하고 결혼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흥선대원군도 대원군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그 헌종의 칠촌 아저씨였거든. 철종의 육촌동생.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약간 그 대군의 대군의 그 몇세손 하여간 그 뭐냐 사도세자의 우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흥선대원군은 그 이제 왕족으로 인정받아서 군의 치고를 받을 수 있었고 이제 둘째 아들을 고종으로 응입할 수도 있었죠. 그렇다고 해요. 자 그 근데 이제 이재마 같은 경우는 10대 향시에서 장원 급제한 이후로 한때 방황을 해가지고 행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30대 후반에 정신을 차리고 36살에 무과를 급제를 하고 그러니까 원래 무인 출신이에요. 어쩌다 의원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무과의 급제를 했어요. 그렇고 그 다음에 50대의 지내형갑. 그 지내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창원시 지내구가 아니고요. 현재 그 마산하포구인가? 하여튼 그 동네라고 해요. 그 다음에 60대에 들어서 최문안의 난을 진압한 다음에 고원군수를 제수를 받긴 했지만 그 이 과정에서 사직했고요. 동의수세보원이 대표 저술이지. 그러니까 조선 말기 때의 관료였기 때문에. 어쨌든 먼 왕족이에요. 고종시대의 관료였기 때문에요. 어쨌든 그래서 그 뭐냐 철종, 고종 시대 때 조선 지방에 밀란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밀란을 진압하고 어쨌든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건 진압을 많이 했어야 됐다 이거지. 그렇다고 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구암 허준하고 태양인 이재마하고 동무 이재마 까지 이야기를 끝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휴 꼬르륵 맛있어 먹을게요. 맛있어 먹을게요. 얘가 눈에 힘이 풀리고 있어요. 응. 사실 얼마 안 가서 그 그 뭐냐 얼마 안 가서 이제 그 얼마 안 가서 풀리긴 할 거거든요. 응. 어쨌든 참고로 여러분들 병원에서는 원래 그 의사쌤 말 들어야 돼요. 그게 좋아. 오 아직 할 얘기가 많네요. 음. 음. 그러면 이제 음. 허준하고 허준하고 이제 이재마는 의술로서 그러니까 약간 기술적으로서 좀 업적을 남겼다 하면 그러니까 의학 한의학계에서 업적을 남겼다 하면 이제 양의학계에서 그 양의학계에서 좀 업적을 남긴 사람 중에 한 명 알렉산더 플레밍 자 영국 출신인데 특이하게 성공의 출신이 아니고 가톨릭 출신이에요. 가톨릭 신자예요. 이 사람은 왜 가톨릭 신자냐면요. 이 플레밍 집안이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이에요. 그래서 가톨릭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잉글랜드 출신이 아니고 스코틀랜드 출신이고 음. 근데 이제 한 고등학 그 고등학교 때부터 런던으로 유학을 와요. 항생제의 아버지 음. 그래서 이제 영국 기사자 기도 받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동네에서 다니다가 이제 런던에서 공부해서 성공 그 의사로 성공한 병원을 개협했던 형 토마스 플레밍의 제안으로 런던으로 와서 공부를 하다가 상 이제 형한테 돈 벌리고 그 일 벌리고 손 벌리고 싶지 않아가지고 상선 사무원으로 일하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거다가 이제 삼촌이 죽으면서 유산을 남겨준 거야. 알렉산더한테. 그 삼촌 존의 유산으로 이제 이제 로얄 폴리테크닉 인스티투션 웨스트 민스터대학 장학생으로 입학할 정도로 그게 수제였다 그래요. 음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의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세인트메리 병원 현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의대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공부해가지고 의사면허를 따요. 의사면허를 딴 다음에는 이제 그 이제 흔히 위인전에서 스승으로 알려져 있다는 그 라이트 박사 연구실로 들어가게 돼요. 음 그렇고 이 항생제 관련 업적과 관련해서는 이제 제1차 세계대전 때 이제 군의관으로 참전을 했고요. 제1차 세계대전 때 군의관으로 참전을 했고 그 다음에 갔다 와서 갔다 와서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병원에서 일하고 연구를 하고 있다가 1921년에 라이소자임을 발표를 해요. 근데 이 이 항생제는요. 원래 그 본인이 비염 걸렸는데 시험관에다가 자기 콧물을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이 점액 속에 있는 효소를 발견을 한 거야. 근데 이 플레밍의 플레밍의 업적들은요. 보통 원래 정상적인 실험이 아니고 자기의 그 실험 중에 실수를 하다가 얻어낸 업적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독성 없는 세균에만 효과가 있었지 독성 있는 세균에 효과가 없었던 거야. 근데 그러다가 1928년 포도상구균과 관련된 연구 중이에요. 휴가를 가는데 샘플 배양 접시를 제대로 닫지 않고 휴가를 갔다 온 거야. 갔다 왔더니 곰팡이가 포도상구균을 다 먹어놓은 상태야. 푸른 곰팡이였어요. 그래서 그 곰팡이 종의 이름이 페니실리움이었는데 거기서 이름을 따가지고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를 발견한 그 이름을 붙이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초반에 민감해가지고 효력하고 수명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 페니실린을 대량 생산을 못하고 있었어요. 진짜 한 10년 동안 10년 동안 대량 생산을 못하고 있었는데 1939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이제 연구하고 있던 하워드 플로리라는 박사하고 언스트 체인이라는 박사 이 두 사람이 이 페니실린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한 거야. 라이소자님도 연구한 적이 있었대요. 참고로 체인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1년 동안 연구를 한 결과 인공 생성 및 정제 그러니까 인공으로 이 페니실린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플래밍이 오 축하한다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표본을 제공을 하게 된 거야. 그 약재화를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약재화를 해서 막상 임상실험을 임상시험을 하려고 했는데 표본은 플래밍이 줬는데 그 양이 너무 조금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상용화를 못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페니실린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거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만들겠다는 업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플로리가 그 샘플들을 좀 몇 개를 갖고 미국에 가서 이제 공 그 약재생산 공장을 이제 세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이 페니실린 이란 이란 과 관련해서 업적은 세 명이 공동을 한 거예요. 결국은 그 페니실린 발견하고 표본까지는 플래밍이 제공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플로리가 하고 체인은 임상시험하고 대량생산에 성공하게 된 거야. 대량생산에 성공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나중에요 제 2차 세계대전 때 전선에 가가지고요 이 대량생산을 성공한 이 페니실린을 갔다가 그 실전 활용에 성공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전쟁터에서 그 부상병들 항생제 치료에 항생치료에 굉장히 큰 업적을 세우게 되면서 1945년 이 노벨 생리의학상 부문에요. 페니실린을 발견했던 플래밍 그리고 대량생산에 성공했던 플로리 박사 체인 박사 이 세 명이 공동수상하게 돼요. 세 명이 공동수상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래밍 박사는 1955년 3월 11일 런던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죽어요. 그리고 이제 세인트폴 대성당 가톨릭 신자니까 성당의 안장이 됐겠죠. 뭐 그렇다고 해요. 어쨌든 이 플래밍은 결국은 이제 자기의 실수에서 발견을 했다. 실수에서 테니실린을 발견해서 결국은 받았다. 참고로 항생제기기 때문에 약효가 좀 세고요. 맞으면 조금 아플 수 있고 비싸요. 음 일단은 항생제 주사기 때문에요. 뭐 항생제 주사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맞을 일은 그렇게 많이 없는데 보통 항생제는 이제 수술 약간 좀 이제 수술같이 그 외상 외부에 상처가 있을 때 그 상처를 암우는 과정에서 그때 이제 항생제를 좀 혈관에다 맞아요. 보통 혈관에다 항생제를 맞고요. 정맥주사를 맞아요. 항생제는 정맥주사를 맞고 그 그 다음에 그 통증을 완화하는 근육주사 그 근육주사는 엉덩이에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간호장교한테 엉덩이 되게 많이 깠어. 뭐 그렇다고 해요. 어쨌든 그래서 이 근데 이제 그 페니실린하고 윈스턴 처치라고의 그 관계하고 좀 그런 약간 해프 뭐 이런저런 썰이 있는데 완전 팩트는 아니고요. 그 그런 얘기가 있대요. 그 그 뭐시냐 윈스턴 처칠이 그 페니실린 주사를 맞고 나은 적은 있었대. 참고로 근데 플래밍 박사는 처칠 수 윈스턴 처칠 수상보다 총리보다 7살이 젊어요. 뭐 뭐 그렇다는 얘기가 있대요. 그래서 영국 언론에서 그 플래밍이 한 번은 뭐 처칠이 뭐 물에 빠졌는데 살려줬다. 또 한 번은 페니실린 주사로 살려줬다. 두 번 살린 것이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물에 빠져서 살려준 그거는 뭐 그 그거는 팩트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플래밍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파트 넘어갈게요. 다음 파트부터는요. 좀 의료계의 업적보다는요. 좀 정말 그 의료인으로서 정말 진정으로 지녀야 될 가치를 실천한 역사적 의료인들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피곤해. 이 사람이에요? 자 한 번 이 이야기들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의사하면 많이 기억하는 아르바이트 슈바이철 이름은 독일식이에요. 이름은 독일식이고요. 1875년 14일생 사망이 1965년 거의 90대까지 만 90세까지 살았고요. 플래밍보다 일찍 태어났는데 그 진짜 장수한 거야. 그래서 독일의 엘자스 로트링겐 카이저스 페르크 라는 도시에서 그 동네 지역에서 출생했고요. 엘자스 로트링겐 이거는 프랑스식으로 변경 그 읽으면 알자스 로렌 이 돼요. 이 알자스 로렌 지역 왜 두 가지 언어로 불리냐면요. 원래 이 지역이 약간 프랑스하고 독일 사이의 분쟁지역이었어요. 분쟁지역이었는데 이 제1차 세계대전 이 끝난 이후로 이 슈바이처의 고향 땅이 프랑스가 돼요.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직업이 많아요. 그 종교가 루터회거든요. 그 루터계열 그 독일의 독일의 북부지역이 그 루터 루터교 교세가 좀 세거든요. 근데 이 슈바이처의 고향지역에 한정해서 가톨릭이 교세가 굉장히 세요. 결국은 이제 프랑스 땅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가톨릭이 교세가 센데 거기서 루터회 목사로 활동한 거야. 그 루터회 목사로 활동을 했고 목사 겸 의사예요. 목사 겸 의사고 음악가로도 활동을 해요. 이 사람은 음악 관련 활동도 있어요. 자 갔다 보니까 고등학교 독일의 대학을 가기 위한 9년제 고등학교가 김나지움이라고 있어요. 이 김나지움이라는 학교는 작은 할아버지 집에서 다녔어요.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899년 1899년에 이제 그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철학 박사는요. 저기 그 뭐냐 중간에 파리대학 그 유학가서 배웠다고 해요. 그 다음에 1900년 이제 독일의 스트라스부르대학 스트라스부르대학에서 괴태가 나온 학교예요. 스트라스부르대학에서 이제 복음서 연구를 해가지고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 1903년부터는 스트라스부르대학 신학부 강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학을 갔던 목적은 신학을 배워서 그 자기 아빠의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되리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로 활동해요. 응. 그래서 일단은 이 사람은 대학을 나와서 대학 강사 겸 목사로 활동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음악에도 되게 조회가 깊어가지고 요한세바시안 바흐 그 지선상의 아리아 바로 그 시대의 그 뭐냐 바흐 그 바흐를 연구했어요. 그 바흐를 연구했고 그 악기가 주특기가요. 파이프오르간을 연주할 수 있었다 그래요. 아무래도 교회음악 이런거 하다보니까 파이프오르간 연주를 잘 했겠죠. 그래서 이제 바흐를 연구하는 바흐협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바흐 바흐협회가 나중에 이제 슈바이처가 그 의료봉사를 간다고 했을 때 그 열대 아프리카 열대지역에서도 그 이제 이제 잘 버틸 수 있는 재질로 그 뭐냐 파이프오르간 연습이 가능한 그 오르간을 선물해줬다 그래요. 파이프 그 오르간을 선물해줬다고 그 정도로 그렇고 자 어쨌든 그래서 슈바이처는 꿈이 있었어요. 그 알벨트가 21살 시절 이런 꿈을 꿨어. 그 당시 독일은요 이제 만 18세 만 19세 어쨌든 그 그때 이제 독일이 그 당시에는 독일 제 2제국 이였거든요. 비스마르크 제국 그 당시 독일은요 의무복무제였어요. 징병제 그래서 1년 동안 의무로 군대를 갔어요. 근데 이제 그 본인이 아무래도 이제 신학자였기 때문에 부대에서도 그 공부할 시간은 줬다고 해요. 자 어쨌든 그래서 군대를 갔다 갔고 음 음 음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생각을 했던 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서른 살 때부터 공생활을 했다. 이거를 그 했으니 나도 서른 살까지는 학문 예술 하고 싶은 공부 하고 싶은 활동 다 하자. 그리고 그 이후 봉사를 하자. 하고 결심한 거예요. 자 그랬는데 서른 살 서른 살 한 스물 없을 서른 살 그때쯤에 이제 그 책을 보다가 아니 책인가 잡지인가 신문인가를 보다가 되게 충격적인 내용을 본 거야. 그 아프리카의 그 가봉 이라는 곳에서 그 약간 누군가 취재해가지고 제보를 한 건데 의사가 없다는 거야. 근데 이 슈바이처가 봉사를 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래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그래서 이제 이 뭐냐 부인 헬렌 슈바이처를 이제 교회 활동을 하면서 만나요. 교회 오빠였으니까. 교회 목사 겸 교회 오빠였기 때문에 이 부인 헬렌을 만났는데요. 이 어쨌든 이 슈바이처가 간호사 자격을 얻겠다고 자기도 결혼해서 따라가겠어요. 나도 결혼해서 따라가겠어요. 당신을 따라가고 싶어요. 해가지고 그 뭐냐 간호학교를 들어가가지고 그 간호사 자격을 딴 거야. 이 사람도 그래서 이제 그 의사 자격도 땄고 어 의사 자격도 땄고 그 둘 다 이제 교회 다니면서 알았으니까 그 교회 다녀가지고 결혼돼. 그래서 1913년 부부 동반으로 가봉의 람바르네라는 지역으로 가가지고 현재 가봉공화국이에요. 의료봉사를 거기서 시작을 하게 돼요. 이제 의료봉사 및 선교활동이죠. 근데 아마 그 아프리카에서는요. 되게 그런 주술적인 걸로 그 치료하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많아가지고 아마 그 당시에 의술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를 인식을 시키는 것부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 원주민들이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 진료시 그 병원을 만드는 그 슈바이처 병원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 병원같이 그런 하얀 밝은색 계통의 그 건물로 만드는 게 아니었고요. 그 병원을 만들 때 현지에서 만드는 집처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현지에서 원주민들이 만들던 그 당시에 짓던 집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모기장치고 하여간 그런 그 그 이제 그 풍토병 이런 거를 막아야 됐기 때문에 어쨌든 그 위생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됐고 뭐 어쨌든 그랬다고 해요. 응 그리고 그리고 그 일사병 그런 그 일사병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사실 모자를 항상 써야 됐죠. 응 모자를 항상 그 써야 됐었고 응 그렇다고 해요. 그렇고 이제 그 의료봉사를 하면서요. 그 의료봉사를 하면서 항상 거기에만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에요. 슈바이처은 중간중간에 유럽을 방문을 했어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 의료봉사에 들어가는 자금을요. 본인이 거의 다 부담을 했어요. 지금이야 뭐 각종 그 NGO 뭐 이런 데서 다 그 봉사를 이런 데를 하는 그런 게 다 있지만 지금은 그런 게 다 있지만 이제 그때는 없었거든요. 그때는 없었다 없었다 보니까 제 1차 세계대전이 그 뭐냐 그 시작되기 전후로 어쨌든 그런 의료 처음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1913년에야 갈 수 있었던 이유 의학박사를 1912년에 취득을 했어요. 응 박사 논문 제목이 예수에 대한 정신의학적 연구 아무래도 목사니까 응 목사니까 대학을 두 번 다녔잖아요. 어쨌든 어쨌든 그래서 그 헬렌 슈바이처 하고 같이 그래서 이제 의학박사 까지 취득하고 그러니까 30대 후반이 되어서야 이제 의료봉사를 시작하러 갔는데 그때서야 간 이유로는 아무래도 자금을 모아야 되니까 자금 자기가 다 모아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문제는 이 독일이 아프리카의 식민지가 없었어요. 가봉은 프랑스의 식민지였고 그 슈바이처는 독일 사람이었어.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그 뭐냐 프랑스 군이 이제 슈바이처를 포로로 잡게 된 거예요. 포로를 잡게 됐고 그 무엇이냐 프랑스 포로 수용소에 수감이 되어 있다가 그 1917년 그 알자스 지역으로 송환이 돼요. 고향으로 참고로 그 슈바이처 어머님이 그 프랑스 병사들의 말에 깔려서 죽었다 그래요. 말에 깔려서 죽은 어쨌든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바이처는 그 생명에 대한 외경심으로 그런 자신의 그런 그 윤리사상을 그 정립을 하게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 윤리와 사상 뭐 이런 거 그 공부를 할 일이 있을 했는데 아마 공부하게 되면 관련해서 아마 배우게 될 거예요. 그 슈바이처의 그 윤리와 관련해서 그렇고요. 이때 이제 아프리카 한번 갔다 왔으니까 물과 원시림 사이에서 라는 이제 책을 내게 돼요. 책을 낸 목적은 또 이 도책으로 돈 벌어서 의류봉사 하러 갈 돈을 또 모아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병원 세우고 의료할 그 약품 사고 이런 거를요. 그 병원 지을 자금 약품 살 자금 의료 도구 이런 거 그 각종 운영비 다 자기가 축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의료봉사 자금 이런 걸 마련을 하려고요. 그 자기가 책도 쓰고 그 뭐냐 파이프 오르간 연주도 하고 다녔어요. 오르간 연주에도 그러니까 중간에 막 연주여행도 막 유럽에 갔다 온 거야. 연주 연주여행도 했던 이유가 그 공연으로 돈 벌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병원 관련해서 돈 쓰려고 다 자기 그 활동에 그 돈 쓰려고 자 음 그렇고요.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알자스 로렌 지역이 프랑스로 편의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슈바이처의 가족들이 여기서 선택을 하게 돼요. 의료봉사 활동의 자유를 위해서 그러니까 좀 그 가봉에 다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좀 더 편하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좀 제약이 없게 하기 위해서 국적을 프랑스로 바꾸게 돼요. 그 서아프리카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어쨌든 국적을 프랑스로 바꾸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 7년 정도를 7년 정도를 이제 좀 요양활동도 하고 이제 무엇이냐 요양활동도 하고 그 좀 몸도 좀 쉬고 그 연주활동 연주여행 다니면서 돈 모으고 출판도 하고 강연도 하고 응 그래서 그런 각종 강연들 하면서 이제 다 돈 모아가지고 그 돈 모아서 1924년에 다시 아프리카 가요. 응 그래서 의료봉사는 다시 재개를 했고 1928년 독일에서 이제 괴퇴상을 주기도 하고요. 근데 아마 괴퇴상은 스트레스 부를 때 해야겠구나.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원래 그 알자스 로렌 지역의 그 인물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한 1920년대 그런 1920년대 들어서는요. 그런 그 자기의 그런 저술 저술한 책들 응 책들이라 책들을 본 것도 있고 강연을 다닌 것도 있고 연주회 이런 거 다니면서 이제 좀 이름이 좀 유명해져가지고 이름이 좀 유명해져서 그 이후에는 이제 슈바이처의 후배 의사들이 이제 자기들도 아프리카에서 봉사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자발적으로 합류하는 의사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이 이때부터 확장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 자기 이제 책도 많이 써요. 나의 생애와 사상 람바렌의 통신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래서 이제 좀 의료와 관련된 책을 썼다기보다는요. 자기의 신앙 그 음악 이런 관련 책도 썼고 바우협회 소속이었으니까 책도 썼고 아프리카에서 그 현지에서 살아남기 아니면 뭐 아프리카에서 성교하기 그리고 또 의료사업과 관련된 책도 썼고 당시 유럽 특히 이제 프랑스가 식민지가 많았잖아요. 프랑스의 식민지에서 살면서 식민지 지역의 현실 이런 거 관련된 책도 많이 썼다 그래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그래서 그 이후 계속 의료활동을 의료봉사 활동을 하면서 이제 제2차 세계대전 때는 그래서 이제 병원은 그 람바렌에 있던 그 슈바이철의 병원은 그 어느 쪽 군데도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다고 해요. 부상병들도 다 거기서 치료했고요. 전쟁 부상병들 만약에 그 전선에 부상병이 있을 경우 다 거기서 치료했고 완전 최전선은 아니었거든. 어쨌든 그래서 치료도 다 거기서 했고 그래서 이제 전쟁 끝난 다음에 또 병원을 확장하고 근데 이제 사실 그 슈바이철에게 후원을 해주는 엄청난 그 규모의 그 재단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모르겠지만 그 이제 슈바이철가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돼요. 그러니까 슈바이철는 의사로서 노벨상을 받았다기보다는 목사로서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목사 목사로서 노벨 평화상을 그렇게 받은 거고 음 근데 이제 원래 노벨상 수상자가 이리저리 나올 때 되게 이견들이 많잖아요. 응 그런데 이제 물론 알렉산더 플레이밍하고 플로리 체인 이 세 명의 박사가 노벨 생리의학상 1945년 전쟁 끝나자마자 바라봤죠. 아무래도 그 항생제 관련 연구였기 때문에 전쟁 때 이게 많이 나갔거든. 그래서 노벨의학상을 바로 받았는데 슈바이철 같은 경우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유럽이 평화를 찾으면서 더군다나 그때는 이제 전시 상황이에요. 세계경제 대공황까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막대한 부호가 슈바이철의 병원을 후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연주여행 다니고 저술활동해서 책으로 팔아서 돈 벌고 강연활동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다 공연하고 강연하고 뭐 이런 걸로 다 돈 번 거예요. 책 쓰고 그러면서 이게 알려져가지고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된 거지. 자 노벨 평화 노벨상 수상식이 보통 스웨덴 스토클룸에서 진행이 되지만 평화상 수상식만 오슬로에서 거행돼요. 그래서 노르웨이 갔던 김에 또 간 김에 간 김에 다 하지. 그 라디오 방송국에서 원자력 개발 관련돼서 반대 강연 이런 걸 또 해요. 당시 이제 핵무기들이 막 위협적이니까. 그리고 노벨상 받았던 상금은 그거 갖고 뭐 했겠어요. 또 아프리카 아프리카 가가지고 그 요양원을 세운 거죠. 그 한센병 나병 환자들을 위한 그 요양원 건립에 쓰게 됐어요. 그 저기 여수에 가면요. 여수공항 뒤쪽에 그 애양재활원 이라고 있거든요. 애양원이라고 그 애양원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그 우리나라 그 다환자들 그 요양 하는 그 동네라고 알고 있어요. 어쨌든 여수에 있어요. 여수공항 두편에 어쨌든 그래서 슈바이처는 상금까지도 다 의료 그 의료봉사 했었다. 그러다가 이제 이제 1957년에 그 이제 헬렌 슈바이처가 사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부인은 그 부인은 이제 유럽 유럽에 있는 집하고 그 아프리카 하고 왔다 갔다 했죠. 근데 이제 헬렌이 죽은 이후에 슈바이처 본인은 그 이후로 자기가 죽을 때까지 이제 한 8년 동안 유럽에 한 번도 안 갔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1965년 만 90세 자신의 병원에서 이제 아무래도 자기가 연구했던 음악이 바흐의 음악이다 보니까 딸인 레나 슈바이처 밀러가 그 바흐의 음악을 연주를 해줬다 그래요. 그렇게 임종을 했고 음 병원 옆에 이제 부부가 합동으로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 람바렌의 슈바이처 병원 가면 그 부부의 동반 유지가 있고요. 그 그 이제 딸 첫째 딸이에요. 딸 레나 슈바이처 밀러도 이제 1918년에 태어났거든요. 전쟁 끝나고 근데 이제 엄마랑 아빠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죽을 때까지 아프리카에서 의료봉사를 하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료인들한테 어떻게 보면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게 인류애하고 생명에 대한 존중행이거든요. 어쩌면 의사들에게 정신적으로 어떤 게 가장 중요한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가족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유럽에서는요. 그래서 그 슈바이처가 1952년 노벨평화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1957년에 부인이 사망한 이후 자기가 죽을 때까지 유럽에 안 나왔다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음 뭐냐 이 사람들한테는요 그 이 사람들한테는 슈바이처가 그렇게 생각보다 유명하지 않대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독 유명한 거는 1960년대 그 뭐냐 그 남자들은 광부 여자들은 간호사 그 서독에 많이 보냈었잖아요. 파독 그렇다 보니까 이제 슈바이처 관련 전개들이 많이 나왔다 그래요. 독일에서 꽤 유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슈바이처는 독일 루터교 그러니까 독일 루터회가 있잖아요. 그 루터회 그 목사였지만 이제 독일 루터회의 목사였지만 이제 그 프랑스 쪽에 국적으로 가긴 했지만 어쨌든 루터회다 보니까 독일에서 더 유명하지 어쨌든 그래서 슈바이처가 솔직히 얘기하면요. 의료 쪽에 관련해서는 업적을 그렇게 특춘하게 세운 건 없어요. 차라리 그렇게 하자면 의료계 업적을 하자면 그 토미존 서더리를 처음으로 집도했던 그 프랭크 조브 있죠. 그 프랭크 조브 박사 지금은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에요. 프랭크 조브 박사 아니면 루이스 요컨 박사 제임스 앤드루스 박사 아니면 이제 지금 그 토미존 서더리 권위자 중에 한 명이 닐 엘라트라체 다저스 주치의 에요. 다저스 주치의 닐 엘라트라체 뭐 이런 사람들이 더 의료계 쪽에서는 더 권위자들 이에요. 자 그런데 그 어쨌든 이 봉사정신 봉사정신이 투철했기 때문에 이 이 봉사정신 때문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된거죠. 뭐 그렇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잠깐만 좀 쉬고 네 자 이제부터가 진짜 감동이지 자 여기서부터 자 그러면 이제 이제는 인물편 마지막 이야기에요. 인물편 마지막 이야기 음 아프리카의 수단에서 의료봉사를 했던 이태석 요한세례자 신부님 지금은 고인이죠. 요한세례자 신부님 에 대해서 음 이 알베트 알베트 슈바이처가 목사가 먼저 되고 의사가 된 케이스라면요. 목사 겸 의사죠. 이 이태석 신부님은요. 의사가 먼저 된 다음에 수도회에 입회해서 신부님이 된 케이스에요. 음 의사하고 의사하고 의사를 거쳐서 의사에서 수도회를 거쳐서 신부님이 된 케이스 그렇다고요. 음 의사 겸 신부님 음 사제 그래서 좀 각종 수상 이력으로는 2005년 제7회 인재인성대상 자신의 모교인 인재대학교에서 받은 거고요. 인재대학교는 부산에 있어요. 그 다음에 2009년에 한미 자랑스런 의사상 그렇고 2010년에 제1회 KBS 감동대상 그 다음에 2011년 국민훈장 무공화장 국민훈장 무공화장 제1호에요. 국민추천으로 받은 그리고 이 부분 제2호가 이제 현역 의사 활동을 하고 있는 이국종 박사에요. 2018년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는 최초로 남수단의 대통령이 훈장을 줬어요. 어쨌든 네 그 세례명이 요한 세례자다 보니까 그 요한 세례자다 보니까 이제 영어식 이름이 존이잖아요. 그래서 영어 이름이 존인데 그 존니 존니 해서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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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수단에서의 별명은 존이라고 해요. 자 그렇고 그 이분은 그래서 의사가 된 목사라기보다는 여기는 이제 사제가 된 의사 약간 이런 케이스가 되죠. 슈바이처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우리는 막 언론에서는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막 붙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가톨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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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제다 보니까 슈바이처럼 로 그 약간 의미를 붙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약간 그래서 뭐냐 이제 이분이 살레시오 수도회 출신이니까 살레시오 수도회의 수호성인이 그 돈보스코성인이에요. 이 돈보스코성인을 붙여가지고 뭐냐 한국 뭐 수단의 돈보스코 음 뭐 이렇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음 그리고 이제 1962년 10월 17일 부산에서 태어나셨고 이제 부산 출신이니까 고향 교적이 그 부산교구의 송도성당이라고 했어요. 부산교구가 그 경상남도 서쪽이 마산교구고요. 아직 거기 창원교구로 이름 안 바꿨어요. 그 다음에 동쪽이 부산교구 보통 부산하고 울산 뭐 양산 김해 이런 데가 부산교구일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그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가 대구 대교구가 있고 안동교구가 있고 그럴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부산교구의 송도성당이라고 있어요. 그 인천송도 아니에요. 인천송도 아니고 그 부산송도성당 그래서 그 근처에 가면요. 이 신부님의 생가가 복원이 돼 있어요. 아마 가톨릭 쪽에서 복원을 했겠지. 근데 진짜 가정이 진짜 대단 이분 집안도 진짜 대단했던 게 열남매 중에 아홉째 였대요. 또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홀어머니 가 다 키우셨어요. 진짜 대단하신 분이야.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집안이 성당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성당에서 풍금 당시는 오르간이 아니고 풍금이었대요. 옛날에는 지금이야 성당들이 다 오르간을 쓰지만 그 명동 명동은 파이포오르간 쓰죠. 명동은 파이포오르간이고요. 그 그래서 성당에서 풍금을 셀프로 독학으로 배워가지고 풍금을 작곡 작곡까지 할 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이제 본인이 묵상이란 제목으로 자작곡을 만든 성가가 있어요. 성가까지 작곡했던 참고로 이 묵상이란 성가는 나도 아직 안 들어봤어요. 한번 찾아봐야지 알 것 같고요. 그리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성 다미안 그러니까 가톨릭 성인이에요. 다미안 드 베스테르 신부님 이 성인의 일대기 관련 영화를 보고 뭔가 그런 봉사를 하고 싶은 뭐 이런 영향이 있었나 보지? 그러다가 이제 부산을 부산에서 경남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인재대학교 의과대학 8.1학번이 됐죠. 인재대학교 의과대학에서 8.1학번 됐고 어느 과목 전문인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1987년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군복무는 육군 12사단 군의관으로 복무를 했어요. 군의관으로 복무를 하고 거기서 이제 아무래도 사단성당 다니면서 어 사제가 되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자 1962년생 이예요. 1962년생 인데 음 의사면허 취득하고 군의관까지 복무를 했으면요 그 1991년에 전역을 해요 자 전역 전역 직후 시점 근데 일반 신학생들처럼 약간 그 신학교에 그 신학교에 그 뭐냐 들어가서 기숙사 생활을 하기에는 조금 좀 제한이 있었겠죠 어쨌든 근데 이제 의사했던 의사자격을 갖고 있었던 것도 있고 하다보니까 이제 광주에 있는 살레시오 수도회를 들어가려 이 수호성인이 돈보스코성인이고 그 그 그래서 돈보스코성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세례명구를 돈보스코 존 존보스코죠 요한보스코 음 어쨌든 요한보스코 신부님의 성인의 그 이름을 따서 설립이 된 이름 이름이 딴게 아닌지 이 신부님이 설립한 수도회가 살레시오 수도회에요 이 살레시오 수도회가 지금 광주에 있고요 음 그래서 그 광주 살레시오 수도회가 운영하는 그 살레시오 학교가 있어요 살레시오 고등학교 우리 아빠가 그 살레시오 고등학교 나왔어요 그렇고 그 살레시오 고등학교는 나왔고 그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수도회에 입회한 다음에 광주 가톨릭대학교 신학과 입학 그래서 수도회에 입회한 다음에 신학과를 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수도회에서 수도회에서 생활하고 학교를 통학을 했겠죠 그 다음에 1994년에 이제 수도자들은요 그 서원을 해요 그 서원을 한다는거는요 이제 동정으로 살겠다 그 혼인성사를 하지 않고 살겠다 이런 서원을 해요 그 수사하고 수녀는 수사하고 수사하고 수녀는 그런 그 서원을 하는데 그 그래서 유기서원을 몇차례 하다가 종신서원을 해요 종신서원을 이제 평생 그 서원을 하겠다 이렇게 하구요 그 그 그래서 수녀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나 친구 중에서도요 그 뭐냐 수도회에 입회를 했다가 그 수도회에 입회했다가 어 조금 잠깐 지내다가 서원은 안하고 그 나왔던 친구가 있어요 요즘은 군대 갔다와서는 그 연락 잘 안했는데 어 근데 이제 지금은 지금은 모르겠어 다시 입회에서 수녀님이 됐는지 아니면 그냥 일반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음 그렇구요 그 그 다음에 이제 1997년 그 1997년에 그 로마 살리시오 대학교로 유학을 가고 그래서 종신서원 보통 수사들은 서품을 받는 그 기간쯤 됐을 때 종신서원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일반적으로 신학 신학교의 학부과정으로 들어가서 신부님이 되는 방법이 있구요 수도에 소속으로 수도사제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태석 신부님은 수도사제에요 수도사제고 그래서 이제 보통 수도사제들은요 종신서원 시점에서 부재서품을 받아요 종신서원 시점에서 부재서품을 받고 그래서 종신서원으로 수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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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내는 분도 있구요 뭐 사제서품을 받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종신서원을 하거나 부재서품을 받았고 그 다음에 원래 그 부재서품 받으면 그 1년 뒤에 사제서품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제 2001년에 서울대교구에서 사제서품을 받아요 그래서 수도사제가 되는데 당시 서울대교구의 그 사제서품은 여름에 했어요 2001년에 여름에 했구요 그 그 당시에는 여름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지금은 서울대교구가 사제서품을 그 2월에 해요 2월에 하는데 그 옛날에 사제서품은 6년 반 신학생 사제서품 사제 양성 기간이 6년 반 그 6년 반 제도였어요 학제는 학제는 6년 반인데 연령 문제 때문에 그 군복무 2년 그리고 해외선교률 련을 보는데요 군복무 2년 해외선교률 련 그래서 그 옛날에는 9년 반을 했는데 지금은 해외선교 이런거 포함해서 10년이 돼요 지금은 10년 근데 군필 군필일 경우에는 좀 10년을 다 안 채우기도 해요 그 군필이거나 아니면 학부를 거쳐서 다시 그 신학교에 들어간 경우는 이제 그러면 보통 이런 분들은 군복무를 하고 오잖아요 군복무를 하고 오기 때문에 그 기간이 군복무 기간만 빠지지 해외선교는 가요 음 그리고 그리고 이제 뭐냐 가끔 이제 어느정도 신체가 건강해야지 사제가 될 수 있지만 군복무를 면제받은 분들도 있거든요 면제자들도 면제자들도 연령문제 때문에 휴학은 해야 되는데요 이럴 때는 해외선교 1년인데 그거를 가요 그럼 나머지 2년 동안 뭐 하느냐 면제자들은 면제자들은 그 휴학하면서 그 휴학하면서 이 성규 실습을 해요 성규 실습 사목실습 하구요 어쨌든 그 몰라 이 신부님이 이 신부님이 그 서품성구인지 아니면 그냥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구인지 모르겠는데 보통 신부님들의 그 서품기념으로 상본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서품 날짜가 며칠이고 천미사가 언젠지까지 가 쓰여져 있어요 이 신부님 상본에는 내가 최근에 받았던 상본이 있는데 어디갔지 그 신부님 상본이 있는데 어 지금 어떻게 뭐 당장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네요 최근에 내가 이제 내가 알고 지냈던 어떤 형이 이제 신부님이 됐거든요 이제 사적으로는 뭐 어떤 어떻게 호칭을 정리하지 모르겠지만 이제 거의 신부님이 이상 거의 이제 교구 신부님이니까 공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고 그냥 이제 신부님이랑 불러야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신부님 참사하는 날 그 인사 갔다 왔는데 어쨌든 어쨌든 서품 성구의 가능성이 높아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마테오보금 25장 40절에 있는 구절이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분은 이제 수도사제 서품이 되면요 보통 그 교구사제들은요 교구사제들은 서품을 받은 다음에 그 천미사는 보통 자기 소속 본당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사이동이 1년에 두 번 있어요 서울대교구 같은 경우는 그 2월에 한 번 있고 8월에 한 번 있어요 음 그 그 인사이동 때 음 그 이동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제 보통 첫 번째 임지로 가거나 유학을 가거나 그래요 신부님들은 음 근데 수도사제들은 보통 그 수도회에 그대로 남아요 수도사제들은 수도회에 그대로 남아서 수도 생활을 하면서 근데 그 수도원에서도 미사는 해야 되거든요 그 미사를 직전하는 거지 수도회에서는 수도회에서는 그렇고 그 근데 이 이태석 신부님은 서품 직후 의료봉사를 가겠다 아프리카로 가겠다 그래서 케냐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지금은 남수단으로 가요 지금의 수단 지금의 남수단이에요 이 남수단으로 가서 의료봉사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병원 세우고 그 특히 한센병 환자들의 또 발이 엄청 구부러지거든요 맞춤 신발 만들고 거기서 병원에서만 진료를 하느냐 일주일에 한 번은요 그 병원 휴원하고 오지에 가서 이동 진료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교육시설 이런 것도 없으니까 학교도 세우고 기숙사도 세우고 음악 활동도 하고 어 진짜 막 연극도 만들어서 활동하고 진짜 이것저것 다 다 했대요 그랬다고 해요 그 이제 가끔 이제 좀 그 의료와 관련해서 그 이제 좀 지원도 좀 받아야 되고 하니까 그 이제 자선 공연도 하고 해야 되니까 보통 2년 주기로 한국에 귀국해서 이제 휴가를 쓰면서 이제 다른 지인들 성당 이런데도 막 다니면서 막 기금도 모으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어쨌든 그랬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2년 주기로 귀국해서 그 뭐냐 2001년에 서품을 받았는데 그래서 2년 주기로 귀국을 했었는데 그 2008년에 휴가를 와서 건강검진을 받다가 대장암 사기 대장암 사기가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는 이때 그 투병 중이긴 하지만 아프리카로 다시 가려고 하셨대요 하지만 이제 계속 다른 동료 신부님들이 다 말려가지고 결국 이제 이제 더 이상 성당 그 아프리카노는 못 가고 그 거기에 이제 다른 그 다른 한국인 신부님들이 또 가 있으니까 또 지원을 해달라 의사들도 갈 거니까 지원해달라 되게 이런 거 호소를 했고 그러니까 거기서 학교들도 세워가지고 그 학교들도 그 공부도 가르치고 해가지고 이제 그 남수단에서 학생들 양성해가지고 이제 뭐냐 학교에 유학을 보내지 한국으로 유학을 보낸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지원해달라 했고 결국은 이제 대장암 사기로 투병을 하다가 결국 이제 투병 중에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다가 암이 이제 간호로 전의가 된 거야 더 이상 이제 손쓸 방법이 없었지 암이 간호로 전의가 되면서 이제 2010년 1월 14일 새벽 5시 35분에 아마 성모병원에서 선종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혼수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막 꿈속에서 돈보스코 해가지고 그 수도의 이제 수녀님들이 신부님 돈보스코 성인은 꿈속에서 보셨나요 해가지고 고개 끄덕인 다음에 어 해가지고 저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제 보통 신부님들이 마지막으로 의식이 있을 때 강복을 주신대요 모르겠어요 나는 주변에 선종하신 분님이 안 계셔가지고 어쨌든 이제 선종하시기 전에 이제 있던 사람들한테 마지막 강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선종을 하셨대요 이제 완전히 그 그래서 선종하시고 그 사제들은요 사제들은 보통 이제 그 우리 장례 칠했대요 수의를 입잖아요 그 수의를 입히는데 그 사제들은요 수의를 입지 않고 수의를 입히는 게 아니고 제의를 입힌대요 그러니까 그 사제들이 처음 서품받았대요 부재하고 사제 그 부재들이 그 착용하는 복장이 있어요 그 부재들은 보통 그 계두포 장베기 그 다음에 띠 두른 다음에 그 부재들이 두르는 그 띠가 있어요 어깨띠 부재들은 어깨띠를 두르고 그 부재들은 어깨띠를 두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재의 어깨띠를 갖고 있다가 이제 사제 서품을 받을 때 그 이제 착의식을 해요 서품미사를 할 때 착의식을 하는데 보통 서품미사는 백색제의를 입거든요 서품미사 때는 백색제의를 입고 그래서 천미사도 보통 백색제의를 입어요 보통은 천미사도 백색제의를 입어요 그 이상 다른 다른 때미사만 다른 색깔 제의로 바꾸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백색제의를 입는데 이 그래서 천미사 천미사를 할 때 그래서 백색제의를 입으면 그래서 그 서품미사 때 그 이제 제의 착의식을 할 때 그 부재도 부재의 어깨띠를 이제 빼고 그 부재 어깨띠를 이제 뺀 다음에 거기에다가 영대 둘러주고 제의 입고 보통은 이제 그 뭐냐 보통은 이제 그 선배 신부님 보통은 이제 그 성당 출신의 선배 신부님들 뭐 이런 분들 그 성당의 주임 신부님 이런 분들이 입혀주신대요 그 성당 주임 신부님이 보통은 이제 뭐 지도 그 본당 소속분당 지도 신부님이니까 음 그래서 입혀주신다고 해 자기 성당 소속이니까 그래서 그 보통 입혀주러 가고요 그래서 사제서품미사 가보신 분들 알겠는데요 그 보통 그 교구장인 추기영님이 이제 집전을 하다가 이제 그 성찬전례 성찬전례 때부터는요 그날의 서품을 받은 새 사제들이 함께 제대에 올라가요 함께 제대에 올라가서 이제 성찬전례 때부터는 새 사제들하고 함께 미사를 집전을 해요 그럼 이 새 사제들도 바로 성체분배를 하러 가죠 그 신학생들도 부재들은 당연히 성체분배가 되고요 음 부재들은 성체분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신학생들도 아마 일정 자격 아마 대만 분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성체분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보통 그런 서품미사를 가보면 되게 그런 의미가 좀 있어 음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어쨌든 뭐 그래요 그래서 보통 처음 서품받을 때 제의를 입잖아요 서품받을 때 제의를 입는데 이제 장기 미사를 할 때 신자들은 일반 신자들은 수의를 입지만 사제들은 제의를 입어요 사제들은 제의를 입고 관 속에 들어간다 그래요 제의를 입어요 그 미사 때 쓰는 제의 그 제의를 입고 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010년 4월 11일에 그 KBS 스페셜 그 슈단의 슈바이처 고 이태석 신부라고 방송에는 이렇게 나왔지만 소식 가톨릭계에서는 그 슈바이처 대신 그 살레시조 수도의 수호성인 돈보스크라는 이름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 요한보스크 성인 이름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음 왜냐면 슈바이처가 아무래도 이제 저기 루터교 목사니까 그 다음에 이제 2010년 9월에 다큐멘터리 영화 울지마 톤즈 가 울지마 톤즈 1탄이 개봉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포상 국민 추천제 제 1호 국민훈장 무공화장 이거 1등급 훈장이고요 그 수혼을 받는데 이 국민훈장 무공화장 제 2호가 2019년에 이국종 박사가 받아요 이국종 박사가 받고 그 다음에 그 영화를 연출했던 구수환 PD가 2012년에 울지마 톤즈 그 후의 선물 이라는 책을 쓰고요 아마 이분도 그럼 신자신가 그래서 이제 그 톤즈에 있는 그 병원은 다른 한국인 신부님들이 거기서 운영을 하고 계신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좀 활동 이런 그 후원 이런 걸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아마 후원활동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톤즈에 이 신부님이 만들어서 그 교육시켰던 이 제자들 이 학교 제자들이 이제 많이 커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계속 우리나라의 그런 재단 그 자선재단 이런 기부 이런 후원을 받아가지고 계속 교육을 받아서 한국에서 장학생으로 유학을 한대요 그래서 첫 번째 제자 중에 제자 중에서 이제 토마스 타반 아콧이라는 사람이 수단에서 와가지고 2018년에 인재대학교 의대를 졸업해서 그 이태석 신부님의 그 제자의사가 됐지 제자의사가 됐고 처음으로 인재대 의대 수단 출신 최초래요 이 이 사람이 그리고 올해 뭐 울지마 톤즈 2탄 개봉했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울지마 톤즈 시리즈 아직 못봤어요 나중에 구해서 봐야죠 구해서 한번 볼 생각이고요 아마 음 아마 또 이제 관련해서 그 다큐멘터리 이런 건 아마 좀 저기 CPBC 평화방송 뭐 이런 데서 찾으면 나오려나 뭐 일단은 그렇다고 해요 자 어쨌든 그렇고요 여기까지 이태석 신부님과 관련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사심역사 직업탐구의 엔딩이에요 자 의사양반이라는 호칭 어 의사양반이라는 호칭 이 1940년대에 이 당시 야인시대에서 연결했던 시명이라는 그 배우 김영인씨가 연결했죠 당시의 시명은 양반 칭호의 이미지가 바뀌는 과도기 중이었어요 당시에 양반이라는 칭호는 굉장히 높은 신분의 그 약간 선생님들을 양반이라고 부르는 약간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은 양반이라는 그 칭호를 붙이는 게 좀 그렇게 썩 좋지가 않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그래서 양반이라는 호칭을 붙인 것 같고 음 지금은 보통 지금은 보통 이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보통은 선생님 뭐 아니면 이제 음 대학병원에서는 직급을 써서 뭐 교수 과장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음 교수 과장 뭐 직책이 있으면 그 직급에 직급에 맞춰서 부르겠죠 그리고 근데 보통 민간인들은 어디를 가든 그냥 선생님이에요 음 그리고 이제 배우 드라마 야인시대에서는 그 배우 강승원씨가 이 의사양반 역할을 맡았죠 백병원 의사양반 음 이보시오 의사양반 해가지고 선생은 앞으로 아이를 가지실 수가 없습니다 했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그 오늘의 이 사짐역사 인물탐구는 네 이제 여기까지로 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오늘 되게 그런 임팩트 있는 컨텐츠를 했는데 임팩트 있는 컨텐츠 였고 좀 사실 좀 몇몇 인물을 더 넣을 수도 있었어요 몇몇 인물을 더 넣을 수도 있었는게 왜 그러냐면 좀 예를 들자면 이런 인물도 있어요 좀 그 야구 선수들 야구선수들에게 좀 약간 그런 혁신적인 인물이라면 그 토미존 서저리를 처음으로 집도한 토미존 이라는 투수의 수술을 처음으로 집도했던 그 프랭크 조브 박사 프랭크 조브 박사가 이제 토미존 서저리 집도한 뭐 이런 사람도 좀 그 한번 연구를 해보고 근데 이제 프랭크 조브 박사는 솔직히 죽은지 얼마 안됐어요 지금 제가 뭐 이런 오늘 이런 자료들 준비하느라 눈이 좀 많이 피곤해서 눈이 좀 많이 침침해져서 좀 평소보다 좀 눈이 좀 힘이 좀 많이 풀렸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주세요 네 지금 눈에 뭐가 들어왔어 그렇고 어 그리고 또 이제 현역 의사 중에서 이국종 박사 이국종 선생님이 있겠지만 아직 그분은 현역으로 활동 중이시고 아직 은퇴를 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거에서 오늘은 안 다뤘어요 오늘은 그래서 안 다뤘고 어 좀 그런게 있어요 그런게 있고 일단은 안 다뤘고 좀 다루고 싶었던 의사들 몇명 더 있겠지 뭐 프랭크 프랭크 조브라던지 뭐 아니면 좀 또 저기 저기 영등포 쪽에 그 병원 하나 있었잖아요 거기 그 병원 운영했었던 그 의사 선생님 갑자기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 영등포 쪽에 조금 그 되게 외딴 곳에 그 뒷골목 이런 데 병원 하나 있었었는데 거기 기억 안 나고 하여간 그런 거 관련해서 이 역사적으로 언급할 의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연세대학교 그 세브란스 병원 그 세브란스 병원과 관련된 그 의사도 얘기할 수 있었겠지만 네 솔직히 그 부분은 그 그 부분은 이제 알렌 알렌이 그 개신교 쪽을 사여서 음 제가 아마 조사를 하던 중에 사실 의료계 업적에서 그렇게 큰 건 없어요 알렌이라는 그 사람은 다만 우리나라의 그 서양 외과 수술 이런 거를 좀 보여준 그런 케이스의 첫 번째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 정도였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딱히 없었어 그래서 안 넣은 거고요 음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 안 넣었고요 그 다음에 그 뭐냐 그 심형은 실제로 고자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 당시 그 당시 백병원이 그 당시 의사가 누가 누구가 있었는지 그것도 알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뭐 더 뭐 다룰 건 없었다고 봐요 음 근데 이제 요즘 요즘 우리나라에서 의사라는 직업이 사실 좀 인기 과목이 몇 군데 좀 한정이 돼 있죠 특히 우리나라에선 좀 성형외과가 좀 인기가 좀 굉장히 많은데 음 우리나라에선 성형외과가 되게 좀 인기가 많은데 음 좀 사실 물론 의사라는 직업도 먹고 사는 건 중요해요 먹고 사는 건 중요한데 음 이제 좀 아무래도 그 잠깐만요 너무 눈부셔 가지고 그 그런 건 중요하겠지만 좀 의사라는 직업이 사람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직업이니만큼 좀 정말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의미로 좀 일을 하는 그런 의사 선생님들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오늘의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요 어 눈이 좀 어 굉장히 침침하네 어 굉장히 침침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방송을 마무리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네 오늘 컨텐츠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 어 이제 방송 꺼야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